사랑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병든 아내에 대한 측은한 사랑을 묘사한 박민규 작가의 노른강 배한척, 어머니의 끈끈한 정과 사랑의 가슴 조미는 문순태 작가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그리고 30년 전에 사랑했던 여인을 만나 애틋한 마음을 묘사한 문순태 작가의 미명의 하늘입니다. 소중한 사랑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 되십시오. 노른강 배한척 지연이 박민규 열흘 뒤 꽂힌 자리 잘 왔다. 그래도 늦지 않은 건 택시를 탔기 때문이다. 집사람을 아들내에 맡기고 서두른다는 것이 그만 약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전철역까지 두 번 걸음 결국 택시를 잡았다. 하워의 뒷좌석엔 쥐객같은 봄볕이 합성해 있었대. 흔들릴 때마다 서너 사람 같은 느낌의 봄볕들이 나긋한 어깨를 부딪혀오곤 했대. 택시를 탄 게 얼마 만인가. 물구름이 미터기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대. 무지인 요즘은 졸립대. 지난해 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 다 왔습니다 손님. 요금을 건네고 내리는 순간 내린 인간의 부피만큼 또 봄볕이 자리를 차지한다. 미터교의 액정이 영원으로 환원된다. 얇아진 지갑을 품속에 넣으며 그러나 잘 왔다고 나는 자위한다. 약속 시간까지는 제법 여유가 있었대. 전철을 탈 걸 그랬나? 삼정빌딩이다. 지금 선육교에서는 마주 4층을 볼 뿐이지만 지대가 낮은 뒷길에서는 버젓한 7층을 볼 수 있다. 그런 건물이다. 정문이 이 편의 대로로 나있지만 아마도 거기가 뒷길로 난 후문을 사용할 것이다. 전철역도 이런저런 상점과 정류장도 뒷길로 이어진 로터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런 건물이다. 저기 4층에 인주물산이 있다. 29년을 다닌 회사다. 신혼이던 27에 입사를 했으니 인생의 대부분을 저곳에서 보낸 셈이다. 이른 봄이었다. 양복을 입고 4층 건물 속의 7층 계단을 처음으로 뛰어오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건물 왼편에 목재소가 있을 때였고 그들의 목년이 조금씩 꽃을 틔우던 날이었다. 하마 33년 전의 일이다. 목년도 목재소도 그날 아침의 신입사원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제일 먼저 목년이 어느새 목재소가 어느 듯 한 인간이 황사가 숨인 바람에서 심하게 톱밥 냄새가 느껴진다. 문득 그렇다. 보자 저 얼굴은 김인호다. 새파란 신입이었는데 지금쯤 과장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창가에서 담배 피는 버릇은 여전하군. 육교를 내려서며 나는 중얼그렸다. 눈을 마주친 것 같긴 한데 나를 알아본 것 같지는 않다. 분명 시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아니 그보다도 내가 많이 변한 거겠지. 이어진 사무실의 창을 둘러보며 나는 생각했다. 먼지 낀 반투명의 창들이 언뜻 영어로 환원된 미터기의 액정 같다. 다 왔습니다. 부장님 이를테면 그런 느낌으로 퇴직을 했다. 4년 전의 일이다. 29년이란 세월의 느낌에 비해 퇴임식은 지극히 간소하고 간략했다. 10분도 안 돼 식을 마치고 서둘러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처럼 저 문을 빠져나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습관처럼 택시를 잡아탄 후에도 젊은 사상의 인사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기사의 물음에 멍하니 대답을 못한 기억도 생생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얼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것이다. 답심리로 갑시다. 가야 할 곳은 집이었다. 육교 옆 가판에서 신문을 샀다. 신문을 사는 일도 택시를 탄 만큼이나 오랜만의 일이다. 그리고 두 개의 골목 눈을 감고도 찾을 전신줄을 끼고 돌아 바지다방의 계단을 오른다. 마치 옛날 같다. 돌아온 기분 같은 것 상호와 인테리어가 바뀌었지만 그러하다. 그런데 계단의 경사가 이토록 가팔랐던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방의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낯선 얼굴이다. 정선배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근사한 상호가 있긴 했지만 이곳을 바지다방이라 불렀다.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언제나 바지 차림인 마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치마 좀 입지 그래? 다리가 못생겼어요. 곱상했던 마담의 다리가 그러나 썩 괜찮다는 사실을 안 것은 아마 나뿐일 것이다. 두어 번 남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 멋진 다리인데 왜? 베시시 웃으면서도 마담은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두어 번 물어보고는 나도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 옛날 일이다. 다방은 영업부의 아지터였다. 업무의 특성이랄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회의가 매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셈이었다. 뒷돈이 오가고 접대가 많은 직종이었다. 자연스레 영업부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오른쪽 창가의 가상자리 말하자면 이곳이 내 자리였다. 그 시절의 어느 날처럼 나는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친다. 심한 신문 냄새가 풍겨왔대.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신문에서는 이 같은 냄새가 났었다. 때로 늙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순간이 있다. 바로 이런 순간이다. 이 냄새를 맡으며 얼마 전까지도 실적을 체크하고 영업전략을 짜고는 했다. 그런 기분이다. 나는 담배를 꺼내문다. 정선배가 온 것은 20분 정도가 지나서였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선배님. 그런 인사를 굳이 나눌 사이가 아닌데도 굳이 그런 인사를 나누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을 끝내고 생각해보니 그런 인사를 굳이 나누어야 할 만큼 우리는 서로 연락이 없었다. 나야 뭐 하고 정선배는 말을 흘렸대. 자네는 어떤가? 제수씨가 몸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큰놈 이름이 동현이지. 그놈은 뭐하나?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둘째 녀석은 아직 시집은 안 간 게지? 동현이 식대는 내가 갔었고 예, 뭐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몇 군데 시간 강사를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거 참 대단한 일일세. 어쩜 그렇게 잘 키웠나? 그렇고 그런 대화들을 한참이나 나누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이다. 정선배와는 깊은 인연이 있다. 학창 시절은 유도부의 대선배였었고 그 인연을 끈으로 나를 회사로 불러주었다. 낙법을 가르쳐준 것도 영업을 가르쳐준 것도 그였다. 책상이 고작 네 개였던 회사를 지금의 번듯한 중소기업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회사는 앞으로 자네들 걸세 입버릇처럼 사장은 얘기했다. 15%, 20%의 주식을 나눠주기도 했었다. 10만불 달성의 신화를 창출한 적도 있다. 돌이켜보면 정신없이 뛰고 열정을 토하던 시절이었다. 경제가 화랑이던 때의 얘기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모두가 정선배를 인주물산의 차기 사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장이 뇌졸중으로 죽고 나자 정작 사장이 된 것은 새파란 사장의 아들이었다. 죽기 전에 이미 사장은 모든 절차와 수순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인간의 마음은 법적으로 사청인 건물 속의 7층 계단과 같은 것이었다. 29년을 오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정선배도 나도 그 무렵엔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정선배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는데 내가 이직을 준비하기도 전에 망해버렸다. 선박 사고와 불어닥친 불황의 직격을 맞은 것이다. 나는 눌러앉았고 55세를 정년으로 사회생활을 마감했다. 오비 모임인 인후예에서 그래도 꾸준히 만남을 가졌는데도 2년 전부터 소식이 끊어졌다. 연락처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연락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정선배의 장남이 도박에 빠져 큰 사고를 쳤다는 소문이었다.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연락을 낳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 학생부에서 메달을 딴 유도인이었다. 10만 불 실적을 올린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내심 선배의 조력을 믿었으므로 말하자면 한순간도 선배의 제기를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그저께 선배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래서 선배님하고 나는 말문을 열었다. 미주 지역의 첫 오더를 발주한 때의 일화라든지 얽히고 슬킨 그 시절의 에피소드가 그래서 줄줄이 튀어나왔다. 리필한 커피가 바닥날 때까지 선배도 희미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담배 한 대 얻어도 되겠나? 그럼요 선배님. 두 손으로 잘 감싼 불을 나는 선배의 면전에 내밀었다. 파직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순간 바스러진 채 몇 점이 목년처럼 떨어졌다. 희고 희고 눈부셨다. 이건 말일세 선배가 잠깐 몸을 뒤돌렸다. 그리고는 보자기에 쌓인 커다란 박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의자 뒤로 쌓인 여러 개의 박스들이 그제야 한눈에 들어왔다. 혹시나 해서 말일세 자네 건강이 좋다는 건 잘 알지만 이게 가시오가 필요한 건데 말이야 흔한 중국산이 아니라 백프로 토종이고 해서 혹시나 말일세 그리고 멍하니 선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를테면 먼 산 같은 곳 황사가 없다면 보였을 북한산이나 그런 곳 어쩌면 황사가 비롯된 머나먼 이국의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눈길을 따라 언뜻 그 어딘가의 눈 덮인 봉우리 같은 것이었다. 나도 바라본 느낌이다. 그러니까 선배님 어휴 편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누굽니까? 불편한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박서의 개수를 세고 있었다. 한 손에 들 수 있는 양이 세 개가 한 개라면 도합 여섯 개 박서가 다섯 개란 건 회사에서 고작 한 개를 팔았다는 얘기 그걸 산 사람이 누군지도 대충은 알 것 같았다. 총무부의 한 성수였겠지. 그 말고는 없었겠지. 면목이 없네. 그리고 고맙네. 대답 대신 악수를 나누고 선배의 손을 학생부 메달을 움켜쥐던 그 손을 나는 힘주어 마주 잡았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 또 들릴 곳이 있어서 말이지. 담배를 한 대씩 나눠 피고 우리는 육교 앞에서 헤어졌다. 굳이 이렇게 좋아야 할까 생각이 들 만큼 화사하고 화사한 날씨였다. 네 개의 가시오가피 박스가 그것을 든 한 사녀의 뒷모습이 화사한 봄 속으로 사라져 간다. 황사가 그친 하늘을 올려보며 그래서 잘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한 것이다. 더 없이 가벼이 화단에선가 가로수에선가 꽃잎 몇 장 떨어진다. 떨어졌다. 왜 인생에 쓴 낙법이 통하지 않는 것인가? 공무 도화, 공경 도화 실은 덥석 이런 걸 살 처지가 아니다. 물걸음이 40만 원이 찍힌 지로를 응시하다 절로 한숨을 쉬었다. 지출이 많은 하루였다. 떨컹돌컹 커버를 도는 전철이 텅 빈 느낌의 소리를 낸다. 이토록 사람들이 차 있건만 그렇다. 떨컹돌컹 그런 소리를 요즘은 스스로의 삶 속에서 듣는다. 29년을 가득 땀 흘렸건만 그렇다.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사장의 배신이 없었다면 달랐을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정선배는 회사를 더 키웠을 테고 적어도 나는 상무나 전무가 되었을 것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큰 불만은 없다. 세상은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고 어떻게든 나도 그 속에서 밥을 먹고 살았다. 살아온 것이다. 미워할 것도 원망할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이다. 월급을 받았고 정해진 액수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걸로 된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예컨대 다행히도 살아왔다 할 수 있는 인생이다. 터벅터벅 전철역에서 아들래로 이어진 이 골목이 오늘따라 좁고 아득하다. 동현인 들어왔냐? 늦을 것 같다네요. 참 저녁 드셔야죠 아버님. 별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먹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고 싶었다. 이상한 반응이지만 그렇다. 며느리의 싹싹함에도 거리감을 느낀 지 오래 되었다. 미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 애미 때문에 고생 많았지? 어휴 낮에는 어찌나 집 밖으로 나가려 하시던지. 약은 먹였고? 그럼요. 아내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아 하고 나를 쳐다본다. 치매다. 아직 촉이라고 의사는 말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다녀왔소 말을 끝내자. 고모님은 뭐라 하시던가요? 라고 대꾸한다. 고모님이라니. 가시오가피를 내려놓고 나는 넥타이의 매듭을 느슨하게 풀었다. 느슨하게. 아 하는 한숨이 새어나온다. 식사하세요. 며느리의 음성이 들려왔다. 말은 안 하지만 말하자면 여태껏 진지 드세요.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식사를 하기 위해 나는 아내를 일으켜 세운다. 갑시다. 조기를 구웠어요. 며느리는 샘이 빠른 아이다. 샘이 둔한 아들놈을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혼술 없이고 이 집을 얻어줄 때 아버님 열리번 사주셔도 짐만 되니 차라리 전세를 얻어주세요. 그리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주세요. 아파트는 저희가 장만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말을 한 건 아들 녀석의 입이었지만 녀석의 대사가 아니란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이래서래 그때 오천을 주었다. 나로서는 할 만큼 했다 생각했는데 늘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서운함을 볼 수 있었다. 영업을 오래한 인간은 이래서 탈이다. 이건 조기가 아니다. 대형 할인점에서 두름으로 산 부새다. 스무 마리를 만팔천원에 산 적도 있다. 중국산이다. 찬이 너무 많구나. 말을 하면서도 나는 이것이 식사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했다. 아들 녀석이 망한 건 2년 전이다. 덜컥 작은 프랜차이즈 분점을 열었다가 주저앉았다. 4천만 원의 은행빚을 결국 내가 갚아주었다. 조기를 구웠어요. 며느리의 서운함이 그래서 이나마 줄어든 거라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옷가게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모양이다. 조기든 부새든 열심히만 살아주면 나로선 그만이다. 평생을 모은 돈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졌다. 나로서는 대단한 도움을 준 느낌인데 왠지 아들놈은 당연한 도움을 받았다는 눈치다. 미리 유산을 받은 셈 치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지난 일이다. 문제는 나다. 나와 지금 허둥대며 조기를 먹고 있는 아내다. 아내의 치매를 알게 된 것도 2년 전이다. 은행빚으로 프랜차이즈 분점을 열었다가 주저앉은 기분이었다. 치매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부를 할 만큼 했다. 부새의 그러니까 조기의 흰살을 발라 아내의 수저 위에 차곡차곡 얹어준다. 부쩍 아내는 젓가락질이 서툴러졌다. 결국 언젠가는 떠먹여줘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납득하긴 힘들지만 당연한 운명일 수도 있다. 치매를 앓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나의 아내란 생각을 하면 더없이 당연하다는 기분도 든다. 암이든 중풍이든 결국 인간은 죽기 마련이다. 참 아버님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물끄럼이 아내를 쳐다보던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왔다. 백살까지 살겠다더구나. 아닌 게 아니라 의사의 말 그대로를 옮긴 것이다. 담배 때문인지 심폐기능이 떨어진 걸 제외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검진 결과였다. 근력과 간기능은 젊은 사람 못지않네요. 팔실험을 하면 손목을 잡아줘야 할 것 같은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한 조각의 암세포도 이상이 생긴 장기나 혈관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 그럼요 아버님 오래오래 사셔야죠. 며느리의 이 말만큼은 누가 뭐래도 진심이라 생각한다. 종합검진을 받은 건 아들의 권유 때문이다. 아버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거라고요. 싫다는데도 며칠을 졸라댔다. 결국 검진을 받았다. 이것이 실은 며느리의 권유로구나 생각이 들어서였다. 만만치 않은 검진 비용을 더 억하니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부담했다. 효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안해하는 며느리의 심기가 느껴졌다. 별 탈 없이 내가 끝까지 아내를 책임져 주길 아이들은 바라고 또 바랄 것이다. 아들은 말을 말자. 때로 아내가 치매인 게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아들은 아내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아내는 특히 아들에게 집착했다. 내게도 원인은 있었대. 나는 종종 외도를 했다. 접대가 많은 일이라 대개는 직업 여성과 나눈 하룻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랑도 두어 번 있었대. 한 분은 회사의 젊은 여직원 S와 다른 한 분은 고교 동창인 Y와 S와는 반년 정도 딴살림을 차린 적도 있고 Y는 둘 다 가정에 있는 신분이어서 꽤나 심각한 일이 일어날 뿐도 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았다. 아들이 그래서 아내의 전부가 되었다. 절로 이기적이고 의타심이 강한 인간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내 책임이다. 아니,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더 줄 것도 없지만 아니, 그래도 겨우 집 한 채가 남았지만 더는 주지 않겠다고 나는 결심했다. 나에게도 내 인생이란 게 있는 것이다. 치매를 앓는 아내에게도 아내의 인생이 있다. 집은 우리의 노년을 위해 쓰여야 한다. 잘 먹었다. 자리를 잃어서 나는 주서음주섬 양복을 챙겨 입었다. 여보, 갑시다. 아버님, 과일이라도 좀 드시고 가셔야죠. 열립의 계단을 내려올 때까지 한사코 며느리가 따라 붙는다. 아니다, 늦기 전에 가야지. 좁고 아득한 골목을 아내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주절주절, 딴에는 재밌는 농을 늘어놓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다. 절반이 저버린 개나리 숲을 지나는데 난데없이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아버님, 뭘 두고 가신 것 같아서요. 큰 박수인데. 아차 싶었지만 되돌아가기가 싫었다. 가지고 좀 와주렴 하려다 귀찮았다. 이상한 반응이다. 다 귀찮다. 그거 아주 좋은 건데 가시오가 필요하고 동현이 좀 먹여라. 너도 같이 먹고. 그래, 부부가 같이 건강해야지. 전화를 끊었다. 그만 또 주고 말았다. 전화를 끊은 사이 아내는 쪼그린 채 이런저런 꽃들을 매만지고 있었다. 아내를 일으켜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바삭하고 허무한 아내의 손이 홀씨를 다 털어낸 민들레 같은 느낌이다. 그 손을 나는 꼭 쥐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9시 무렵이었다. 오는 도중 아내가 길을 새려고 해 싸우고 달라고 곡절이 많았다. 이유는 언제나 집에 가기 위해서다. 집이 어딘데 묻는 자체가 무의미한데도 그만 집이 어디냐고 벌컥 화를 내버리고 말았다. 반성한다. 약을 먹이고 양치를 해주고 이부자리를 깔아주자 곧 잠이 들었다. 새근새근 잠던 아내의 얼굴을 확인한 후 나는 거실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또 하루를 살았다. 주섬주섬 나는 팬이니 돋보기니 그런 것들을 챙기기 시작한다. 가계부를 쓸 시간이다. 1년 전부터 가사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 되었다. 그 무렵이 가장 힘들었다. 생전해보지 않은 빨래며 청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삶의 전부가 된 것이다. 그나마 지금은 가사만 해결하면 그만이라 말할 수 있다. 점점 아내에 대한 간호와 수발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해 갈 것이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지갑에서 꺼낸 지로를 철하고 지출 40만원 분납 8회라고 또박또박 기입한다. 정선배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른다. 앞으로 여덟 번 더 선배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간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지로의 1회분을 떠도 나는 신발장의 왼쪽 서랍에 넣어둔다. 납부를 앞둔 지로나 고지서는 모두 이곳에 보관한다. 따르릉 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것은 딸이었다. 그래 잘 지냈냐? 학기를 시작했어야지 거의 두 달 만의 전화다. 엄마는 좀 어떠세요? 뭐 좋아질 일이 있겠니?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참이나 나누었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아들 녀석보다는 확실히 그렇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났다. 엄벙돔벙한 아들 놈에 비해 딸은 꽤나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속을 썩이지도 않았다. 착실히 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나와 강단에 서고 있다. 용통성이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그래도 여러 면에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지나가는 소리지만 또 넌지시 사귀는 사람은 없냐고 최근에 보았다. 순간 아빠! 하고 딸의 목이 맨다. 괜한 소리를 했나 후회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 돈이 좀 필요해요. 돈이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딸은 울고 있었대. 마음속에 가시오가 피 숲이 자란 듯 기우가 치밀었대. 얘기를 해야 돈이든 뭐든 마련할 거 아니냐. 힘들고 힘들게 딸이 꺼낸 얘기는 교수직에 관한 것이었대. 지방의 한 대학에 자리가 났는데 요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유도 사용처도 묻지 않았다. 다만 액수만을 나는 물어보았다. 아빠가 삼천 정도 해주시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그러냐? 한번 고민해보마. 아무튼 방법이 있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뭐니뭐니 해도 객지인데 늘 건강 챙겨야 한다. 미안해요. 편히 주무세요. 딸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 결코 화가 나거나 세상이 썩었다느니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늦게나마 이런 융통성이라도 생겨난 딸이 오히려 대견할 딸입니다. 세상에 지식인이 어디 있겠는가 지식인이 있을 뿐이지 편히 살 수가 없어 나는 담배를 꺼내물었다. 달이 밝다. 거실의 불을 끄고 나니 오히려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달과 그로 인해 보이는 어둠과 고요 그리고 한 사내의 육신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환갑을 넘겨도 지극히 건강한 늙은 사내의 심장이 두근한다. 길게 연기를 한 모금 내뱉었다.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들었을 때의 절망감이 푸른 달빛처럼 사내의 심장에 스며든다. 적어도 아흔까지는 사시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 기본이고요 흔하디 흔한 게 팔순인 세상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환성처럼 들려온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가 지극히 나는 절망한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선 많은 생각을 했었다. 아내의 병에 대해서도 알만큼 알았고 말하자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란 생각이다. 소득이 없고 몇 푼의 연금으로 생활은 궁핍하겠지만 그런 어려움 따위는 우습지도 않다. 땅칸방에서 시작한 인생이다. 철로 치면 주철의 건성으로 세상을 헤쳐왔다. 차차 대소변도 못 가를 아내가 무거운 짐이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아내에겐 그래서 감사한 심정이다. 젊었을 때의 잘못을 배상할 기회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돈은 살고 싶지 않다. 돈은 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고통이나 불편함이 아니다. 자식에게서 받는 소외감이나 배신감도 아니다. 이제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는데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며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소하고 뻔한 괴롭고 슬픈 하루하루를 또 같은 속도로 더디게 견뎌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알고 나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된다. 몰라서 고생을 견디고 몰라서 사랑을 하고 몰라서 자식에 연연하고 몰라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인간이란 천국에 들어서기엔 너무 민망하고 지옥에 떨어지기엔 너무 억울한 존재들이다. 실은 누구라도 갈 곳이 없다는 얘기다. 연명의 불을 끄고 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창을 열고 나는 베란다로 나간다. 긴 하루의 늦은 밤이다. 흐르고 흐르고 흐르는 차들의 불빛들로 언뜻 저 멀리 도로가 길고 긴 강물처럼 느껴진다. 아득하고 멀다. 이제 그만 건너고 싶다. 저 누른 강 나는 한 척의 배처럼 가을, 봄, 여름 없이 수면제를 모은 것은 6개월 전부터다. 조금씩 노를 줬듯 규칙적으로 모아왔다. 왜 이럴까 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훨씬 더 오래 전이다. 그러니까 작년의 봄이었나 여름이었나 어쩌면 재작년의 가을이었나 집은 곧 매각되었다. 전세로 전환하며 판매하는 조건이라 보름 만에 사겠다는 이가 나타났다. 평생에 걸쳐 마련한 집이었다.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양도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우선 세금을 내고 딸의 통장으로 삼촌을 입금시켰다. 더 필요한 건 아니니? 나머진 제가 어떻게든 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문득 그 어떻게든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딸의 인생이다. 그리고 또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전화가 없었는지 인생이 더 홀가분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돈이 남았다. 30년을 생각하면 차마 2년을 버티기 힘든 금액이지만 남은 인생을 한 달이라 생각하면 넘치고 또 넘치는 돈이었다. 그 돈으로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을 아내와 보내리라 결심했다. 우선 가시오가피 대금을 미리 완납하고 차의 상태를 점검했다. 생각하기에 따라 길고 긴 여행이 될 것이다. 고장이나 그런 이유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옷을 샀다. 아내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무작정 아내는 기뻐했고 분별 없이 일곱 불의 옷을 닥치는 대로 골랐다. 모두가 강렬한 원색의 옷이었다. 피처럼 빨간 화려한 원피스가 있었는데 예전의 아내라면 공짜로 줘도 입지 못할 옷이었다. 그 옷을 입고 아내는 소녀처럼 기뻐했다. 소년처럼 나는 눈물이 나왔다. 단 한 번이라도 삶을 즐긴 후 나는 아내와 함께 죽고 싶었다. 하마 아내가 여행을 할 수 있을 때 차마 아내의 영혼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출발하기 전날 밤의 달은 인생에서 본 가장 크고 둥글고 눈부신 달이었다. 잠던 아내의 얼굴이 그래서 부시고 환하게 다가왔다. 아내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달의 인력에 끌린 물결처럼 꿈틀 그렸다. 저전 모래를 쓸고 가는 밤의 물결처럼 나는 말없이 아내의 머릿결을 쓰다듬었다. 꿈인 듯 혹 아직은 삶 속인 듯 집안을 잘 정돈하고 필요한 짐을 모두 실었다. 달칵 문을 잠그던 그 순간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을 밀봉하는 기분이었다. 유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다. 이 집의 전세금은 알아서 아이들이 나눠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근처의 미정원에서 아내의 머리를 새로 했다. 예쁘게 해주세요. 원색의 옷을 입고 앉아 머리를 하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고 낯설었다. 아니 단 한 번. 이와 비슷한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결혼식을 할 때였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거저 한껏 바다를 둘러볼 생각이었다. 수면제를 모을 때만 해도 해외의 근사한 휴양지를 생각했는데 확실히 아내에겐 무리가 따르는 일이었다. 우선 차를 물어 가까운 서해를 둘러본 후 동해의 라인을 거슬러 무작정 이동할 생각이었다. 생각이 곧 길이고 그것은 강과 같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나온 수십 년과는 다른 한 달이었다. 한 달. 나는 아내와 함께 갯벌을 걸었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노을을 보거나 정말 훌륭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우연히 발견한 놀이동산에서 기구를 타기도 했다. 그렇다고 특별한 여행은 아니었다. 그저 좋은 곳에서 자고 원없이 바다를 감상하고 온천을 하며 피로를 불거나 다시 피로해지거나 했다. 소소히 즐겁고 기쁜 순간이 있었냐 하면 때로 다가올 죽음의 허무에 짓눌려 괴롭거나 슬프곤 했다. 어찌 보면 지나온 수십 년과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였다. 지난 수십 년의 가을처럼 또 어느 해의 봄처럼 문득 잊고 있던 여름 같은 한 달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 다섯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 통은 딸에게서 온 것이었고 세 통은 보험 가입이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였으며 나머지 한 통은 잘못 끌려온 전화였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왔다. 새벽에 잠깐 보슬비가 왔고 곧 비가 깨면서 밝아오는 아침해를 볼 수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보내고 다시 인근의 휴양지를 찾아 차를 몰았다. 이것이 마지막 운전이 될 것이다. 핸들의 촉감을 새삼스레 느끼며 한산한 도로 위를 달리고 또 달렸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거짓을 수 없이 터지는 눈물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차를 세우고 펑펑 울고 말았다. 콧물까지 흘리는 내 몰골이 웃어왔던지 아내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이 진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호텔은 바다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주차를 하고 우선 아내와 함께 산책로를 걸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파도소리가 뒤섞인 풍광 앞에서 나도 아내도 모두가 침묵했다. 죽음도 기나긴 강 끝에 펼쳐진 저 바다와 같은 걸까 나는 말없이 담배를 비워물었다. 추워! 양팔을 매만지며 아내가 얘기했다. 추울 리 없는 초여름의 날씨인데도 아내는 한사꼬 춥다며 몸을 떨었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여보, 갑시다. 예약하셨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답을 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지금 빈 객실이 없었어요. 예약이 다 찬 상태입니다. 놀라웠다. 제법 이름이 난 휴양지긴 해도 평일이다. 평일에 이토록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니 나는 적당히 당황스러웠다. 그러고 보니 로비 한켠에는 오후에 있을 결혼식의 안내판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 참... 할 수 없이 로비를 나서려는데 안내판의 이름 석자가 한눈에 들어왔다. 김수연, 아내의 이름이다. 아니, 아내와 이름이 같은 신부의 이름이었다. 물구름이 곁에 선 아내에게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김수연 김수연이 누구지? 멍한 눈빛으로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손님! 하고 그때 프런터의 여직원이 달려왔다. 객실이 하나 났습니다. 방금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로 예약을 취소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상냥한 얼굴의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대. 방은 7층의 맨 끝쪽에 위치해 있었대. 커튼을 열자 오전의 잔잔한 햇살이 누른 강물처럼 방 안으로 흘러들었대. 그 강물 속에서 나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졌대. 개폐가 가능한 창이 있어 한결 마음에 드는 방이었대. 짐을 잘 정리한 후 벗은 옷들을 옷장 속에 넣었다. 반듯하게 바지와 원피스의 주름을 펴 나는 모양새를 갖춰주었다. 옷걸이에 걸린 어둠 속의 옷들이 문득 지나온 삶 같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목욕을 했다. 아내의 몸을 더불어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의 손으로 씻겨주었다.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걸터앉자 작은 산새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가방을 열어 수면제를 모아둔 봉투를 조심스레 꺼냈다. 한 달을 기다려온 깊은 잠이 봉투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순 없었지만 아내의 손을 잡을 수는 있었다. 더듬더듬 잡은 그 손을 나는 이 어느 때보다 꼭 움켜쥐었다. 문득 마지막으로 아들과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휴대폰의 폴드가 마치 바위처럼 무거웠다. 띵동 벨이 울린 것은 그때였다. 누구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어느새 몸이 문앞에 서 있었다. 누... 누구십니까? 버립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거듭 버립니다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문의 저편에서 들려왔다. 이상한 반응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사내의 얼굴을 대면했다. 갓 마흔을 넘긴 듯한 평범한 인상의 사내였다. 버리라니요? 내가 묻자 오히려 사내가 당황하는 눈치였대. 사내는 재차 방의 호수를 확인하더니 뉴질랜드님 부부 아니십니까? 라고 빠르게 속삭였대. 뉴질랜드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사지를 원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 마사지사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요. 이상한 반응이지만 나는 사내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복도에 서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또 아내가 자꾸 방을 나가려는 것도 어쩐지 신경이 쓰여서였다. 나는 사내에게 방을 잡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대. 그랬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사내가 얘기했대. 아마도 절 부른 부부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가 봅니다. 뭐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니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단 말이요? 마사지란 게 그렇습니다. 나쁜 인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문득 죽기 전에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어떠신가? 하고 나는 사내에게 제안했다. 아... 사내는 뭔가 난감하다는 눈치였다. 방 안을 서성이며 보이는 아내의 이상행동이 아마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약간 치매가 있네. 하지만 마사지를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게야. 그런 건 아니고... 사내는 몇 번을 머뭇거리다. 그렇다면...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사내는 나를 엎드리게 했다. 작은 작은 손가락과 발끝에서부터 사내는 마사지를 시작해 갔다. 그 광경이 무료했든지 아내는 금세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두 분이 함께 여행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네. 무척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편찮으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어. 부부란 게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요즘엔 이렇게 마사지사를 호텔로 불어나보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은 제가 하는 게 부부 마사지란 겁니다. 부부 마사지? 평범한 마사지가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성적인 서비스 같은 겁니다. 어르신과는 거리가 먼 얘기 같아... 오히려 말씀드리기도 편합니다만... 퍼떡 사내의 말듯이 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대. 오래전 일본 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서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니,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단 말이요? 수는 제법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가졌다가도 막상 오늘처럼 유턴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를 해놓고도 정작 여성분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대개는 마사지를 전제로 하고 여성의 결심에 따라 서비스를 하거나 생략하거나 합니다. 요금도 거기에 따라 정하고요. 산새 소리가 들려왔다.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래서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내리고 이들은 남겠지만 결국 모두가 이 강을 건널 것이다. 마사지의 나른함 때문인지 나는 자꾸 눈이 감겨왔다. 그토록 힘을 들여 이토록 힘들게 살아온 한 인간이 사내의 손끝에서 나른하게 녹고 있었다. 벌이란 건 뭔가? 아 그건 아이디란 겁니다. 아 그렇군. 영역히 영역히 산새가 울고 있었대. 사모님은 받기가 좀 그러시죠? 담배를 나눠 핀 후 사내가 웃으며 물었다. 무슨 아닐세 그런 나이도 아니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야. 대신 그런 서비스 말고 평범한 안마로 해줘야지. 나도 웃으며 사내에게 얘기했다. 깨우면 힘들어서 그냥 침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 조심조심 사내는 마사지를 시작했다. 망종 햇살 속에 그 누른 강물 속에 아내의 몸이 나란히 잠겨들고 있었다. 사내의 손끝이 두어 마리 소금쟁이처럼 잔잔한 파문을 그리고 또 그렸다. 한 척의 배처럼 침대는 흔들리고 있었다. 아 아내가 신음을 지른 것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하마터면 들고 있던 담배를 나는 떨어뜨릴 뻔했다.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그런 성격의 신음이었다. 아 낮은 신음이 또다시 아내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만 마음이 역력히 우는 산새 소리인 양 어지럽고 아찌렸는데 침대 위의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사내도 역력히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굳어버렸다. 사내의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적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호텔 광장의 어딘가에 스피커가 있는 듯 했다. 분수대 근처가 아닐까 싶었다. 결혼식 하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연이어 몇 곡의 가곡이 흘러나왔다. 소월의 산유아였던가. 창가에 앉아 노래를 감상하며 나는 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샤워를 마친 사내가 가운을 입고 걸어 나왔대. 눈을 마주치기가 무엇해서 나는 엄봉 냉장고의 문을 열었대. 맥주 한 잔 할 텐가? 아 감사합니다. 머리를 말리고 선 사내에게 나는 캔 맥주를 내밀었다. 결혼식을 했나 보죠? 창밖을 내려보며 사내가 얘기했다. 그런 모양이야. 광장의 중심에서 울긋불긋 색질을 붙인 자동차 한 대가 서서히 출발하고 있었다. 재배, 삼배, 찬한 원형의 분수대를 세바퀴 돌았고 잠시 멈춰선 후 녹근으로 매단 여러 개의 깡통을 끊고서 서서히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짧게 우리는 건배를 했다. 수시발의 수면찌라도 삼킨 듯 아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역력히 맥주가 달다고 나는 생각했다. 냉장고에는 아직 한 캔의 맥주가 남아있었다.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지연이 문순태 아파트 현관문을 따고 들어서자 어머니 냄새가 포연처럼 훅 기습해왔다. 나는 역겨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납작하게 일그러졌다. 냄새는 순식간에 공격하듯 온몸에 달라붙었다. 어머니의 냄새는 너무도 강렬해서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내가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맞는 것은 언제나 아내가 아닌 어머니의 냄새였다. 아내는 어머니의 냄새 때문에 잠시도 집에 붙어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는 일주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언니가 아파서 병구안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냄새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머니 냄새는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두엄 썩는 냄새, 아니 제초제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냄새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생머리가 지끈거려요. 병이 나겠다니까요. 꼭 무서운 바이러스 같다구요. 내 귀에서는 언제나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이 윙윙거리게 마련이다. 세상에 제초제 냄새라니. 나는 아내의 염살이 좀 지나치다 싶었다. 하기야 온종일 어머니의 냄새에 파묻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낸다는 것은 고역임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냄새를 바이러스와 제초제에 비유하다니. 어머니는 아직 노인정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일찍 돌아올 것이다. 기실 어머니는 낮 동안은 거의 노인정에서 보낸다. 내가 출근할 때쯤 몸단장을 하고 노인정에 나갔다가 날이 어둑해져서야 돌아온다. 아내가 집에 없는 날은 저녁밥을 짓기 위해 연어 날보다 두어 시간쯤 빨리 서둘러 귀가한다. 집에 돌아온 나는 베란다 창문부터 활쩍 열었다. 태풍이 몰려온다는 예고와 함께 온 세상이 삐걱거릴 정도로 아침부터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바람소리가 마치 제재소 기계톱 돌아가는 소리처럼 날카롭다. 나는 주방의 작은 창을 비롯해서 안방과 서재, 어머니의 방문 등 집안의 바람구멍이라고 생긴 것은 모두 열어졌었다. 어머니는 노인정에 갈 때마다 먼지가 무섭다며 창을 꼭꼭 닫았다. 그 때문에 어머니의 냄새는 더욱 온 집안의 씬더 끓을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을 열고 바람을 맞아들였지만 어머니의 냄새는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제 어머니의 냄새는 집안 구석구석에 꼬약처럼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어 모든 틈새에서 여러가지 냄새를 한꺼번에 내뿜고 있다. 어쩌면 냄새가 살아서 숨을 내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현관이며 거실, 주방과 안방, 서재, 화장실은 물론 거실의 소파, 식탁, 벽 텔레비전에까지 냄새가 격겨이 찧게 배어있었다. 집안의 모든 가구와 방바닥, 벽에 걸린 장미꽃 그림에서까지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냄새는 이제 유기체처럼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그 냄새의 발원지가 어디인 것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일주일 전 아내가 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냄새가 이렇듯 온 집안을 빈틈없이 장악하지는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냄새는 어머니의 방과 현관, 어머니가 주로 쓰는 거실에 딸린 화장실과 어머니 자리로 정해진 거실의 소파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대. 그러던 것이 아내가 나가고 나자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그 냄새는 야금야금 영역을 넓혀갔고 닷새쯤 지나자 온 집안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어머니의 냄새에 점령당한 우리 집의 어디에도 이제 아내의 냄새는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냄새에서 어머니의 강한 숨길을 느낄 수가 있었대. 어머니는 80이 넘었지만 아직 생의 욕망이 왕성하다. 식탐도 많고 시기심이며 질투심도 대단하다. 50줄의 아내보다 오히려 어머니의 기세가 왕성해 보였대.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기세에 오랫동안 눌려 살고 있대. 나는 허드려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나의 하루 동안 쌓인 피로의 무게만큼이나 깊숙이 침잠하듯 파묻혔대. 냄새가 여러 겹으로 진진 나를 애워쌌대. 내가 냄새에 꼼짝없이 결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대. 열어놓은 베란다 창문으로 툭 트인 외곽 도로를 휩쓸고 달려온 바람이 뭉텅뭉텅 떼지어 몰아쳐왔대. 15층 베란다 창문을 들이밀고 들어온 초가을 오후의 거친 바람 냄새는 다소 눅눅하면서도 싫지 않을 만큼 차가웠다. 나는 코끝으로 바람의 냄새와 어머니의 냄새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가 있었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던 내 친구 정자는 화장실 변기에서 시궁창 썩는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내 코를 쥐어맞고 있다가 냄새 때문에 오래 못 잊겠다면서 금방 갔어요. 날씨가 후텁지근할 때는 더 심하다니까요. 이제는 냄새가 진덕찰처럼 내 몸에 쩍쩍 달라붙어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자꾸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라니까요. 향수를 뿌려보아도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목욕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비누와 향수로는 어머니 냄새를 제압할 수 없어요. 목욕으로는 내 몸에 깊숙하게 뱀 냄새를 벗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집은 소금에 준 강고등어처럼 온통 어머니 냄새에 푹 절어있어요. 나는 아내의 분염을 떠올렸대. 아내는 그러면서 상반신을 부르르 떨며 진저리를 치곤 했대. 그때마다 나는 귀를 털어막고 싶었대. 솔직히 아내가 드러내놓고 어머니 냄새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이 듣기 싫었대. 우리도 늙으면 냄새가 나게 돼있어. 사람마다 자기 냄새를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유별나요. 노인들의 고약한 냄새는 다 욕심에서 나온다고요. 친정어머니는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사시니까 냄새가 안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욕심이 많아서 냄새가 난다 이거야? 욕심이 많지요? 특히 생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해요. 몸에 좋다는 약이라면 무엇이든지 사서 드시는 거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더 살고 싶은지 원. 개 고우며 흑염 속고 붕어즙에 관절에 좋다니까 고양이 고우까지 드셨지 않아요? 지금 냉장고에는 드시다가만 사슴 육접글 팩이 늘려있다니까요? 그건 몸이 약하시니까 젊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어. 옷 욕심은 또 얼마나 많다고요? 친정어머니는 죽을 날이 가까운데 무슨 새옷이냐며 절대 옷을 사입지 않아요. 지난 추석에 친정에 가서 장롱을 열어보았더니 헌옷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죽을 때 자식들이 불태우려면 힘들다면서 미리 없애버렸다나요? 한데 당신 어머니는 지금도 자식들이 용돈만 들으면 새옷부터 사입으신다고요? 어머니 장롱 한번 열어볼래요? 팔수 노인이 무슨 오류 욕심이 그리 많으신지 나는 아내의 말에 더 할 말이 없었다. 어쩌면 아내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어머니 난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노인정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찾곤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에는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게 마련이다.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까타를 부리며 심하게 며느리를 닦달했다. 어머니한테 밥은 곧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또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떨며 당장 병원에 찾아가 주사 맞는 것을 좋아했다.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보존하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 몸살이 나서 꿍꿍 아르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해하였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삶은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의 그것이었다. 한창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해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방거충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자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다.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보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있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아까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 도실로 나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도 모른다. 따로 살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사이가 서서히 버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대.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내 코에 어머니의 냄새는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꿋내 같기도 하고 쿠리한 된장 냄새 시지근한 땀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고리고리한 멸치전 냄새 꿀꿀한 두엄 썩는 냄새 짭조름한 오줌벅해 지린내 고리착지근한 발가락 고린내 생고등어 비린내 시금털털 고리탑탑 쓰고 시고 짜고 매운 냄새 등이 적당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풀립 향기보다 상큼했다. 아내가 외술할 때 몸에 뿌리는 불란서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다. 어머니의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다. 친구들과 싸움줄을 하다 얻어맞고 분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을 때도 어머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아버지가 문지방 위 널반지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흰 고무신을 꺼내 칼칼하게 닦는 날에는 어머니도 어김없이 진정 나들이를 서둘렸대. 아버지가 흰 고무신을 닦아 신고 옥색 두루마기 자락을 벌려기며 코어즈에 넘어 난촌의 집에 가고 나면 어머니 또한 새듯하게 몸단장을 하고 진정 나들이를 하게 마련이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환한 그름으로 길을 떠났다. 연분홍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한테서는 달콤한 박합운 냄새가 솔솔 내 콧속을 간지렸다. 봄에 산나무를 겨를 간 어머니는 어김없이 찔레와 송귀를 꺾어왔다. 한보따리의 산나무를 머리에 이고 해질 무렵에 돌아온 어머니한테서는 쌉수롬한 찔레순 냄새와 들큰한 송귀냄새가 났다. 송귀 껍질을 벗겨 먹으며 나는 생큼한 송귀냄새에 취해 연신 코를 킁킁거렸다. 깊숙한 산에 들어가 산나무를 캐나르는 봄철 내내 어머니 몸에서는 아카시아 꽃향기보다 더 알큼한 쥐나물 냄새가 녹진하게 베어 있었다. 봄 내내 산나물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흘렸다. 부엌에서는 언제나 진간장과 된장 냄새와 함께 어머니 냄새가 풍겼다. 어머니 냄새는 배고픔을 없애주었다. 부엌에서 나는 어머니 냄새는 솥뚜껑을 열었을 때 연기처럼 훅 솟구치는 뜨거운 김과 함께 회를 동하게 만든 구수한 밥냄새와 같았다. 그 시절 부엌은 어머니에게는 또 하나의 방이었다. 어머니는 집에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부엌 안에서 지냈다. 들에서 농사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기를 되찾고 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끝이 뭉뚝하게 탄 부직갱이로 붓두막을 두드려가며 육자배기 가락으로 신세 타령을 흥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눈을 피해 옆으로 살짝 돌아앉아 옷걸음으로 눈물을 찍어내기도 하였다. 한여름 한낮 해뜨기 전에 밭에 나간 어머니는 온종일 콩밭을 메고 해가 져서야 지쳐서 돌아오곤 했다. 질퍽하게 땀에 젖은 어머니는 몸을 씻지도 못하고 설거지를 끝내사마자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 고원하게 잠이 들곤 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땀 냄새가 조금 더 싫지가 않았다. 오히려 잘 익은 개똥참의 냄새처럼 달콤하기만 했다. 이놈아 징그럽다. 냉큼 손 치워라. 석유 등잔 불을 끄고 어머니한테 바짝 모로 붙어 누워서 속가슴을 만지자 끓이려 치면 어머니는 한사쿠 거칠게 내 손을 떠드내곤 했다. 엄리 냄새가 겁나게 좋다. 어따 이놈의 자식 땀 냄새, 쉰 냄새가 무엇이 좋다고 그려? 그래도 나는 엄리 냄새를 맡고 있으면 잠이 솔솔 잘 온단께. 시방은 그래도 후재우재 섹시어두면 늙어빠진 어매냄새 싫어할껴. 아니요. 나는 엄리 냄새만 좋아할껴. 두고 볼텨. 두고 봐. 엄리 냄새를 맡고 있으면 배고픈 것도 목마른 것도 더운 것도 추운 것도 다 잊을 수가 있어. 그런 게 엄리 냄새는 마술 냄새요. 지난 날을 떠올리던 나는 씁쓸하고 공허하게 웃었대. 왠지 부끄러움으로 심신이 위축되는 것 같았대. 내가 신문사에 취직이 되어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오던 해의 초여름이었대. 아침에 집을 나간 어머니가 저녁 식사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대. 나는 얼마나 섭섭하게 했으면 어머니가 집을 나갔겠느냐며 애먼 아내만 닥달했대. 길도 잘 모르는 어머니가 해가 지도록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어 온 식구가 찾아났었대. 어머니는 밤이 되었어야 큰 보통이를 머리에 이고 헐근거리며 돌아왔대. 나는 신경을 부리며 뺏다시피 하여 보통이를 부러보았다. 어머니의 보통이 속에는 보리이삭이 빵빵하게 들어 있었다. 온종일 보리밭에서 보리이삭을 줍느라 날 젊은 것도 몰랐다고 했대. 나는 어이가 없어 허파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헛웃음을 쳤다. 아내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대해 창피하다면서 남들이 알까 두렵다는 말을 했대. 이삭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첨부를 받는겨. 어머니는 오히려 아내를 꾸주줬대.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농사꾼이었던 것이대. 어머니는 곡식알은 땅의 홀령이라는 말을 자주 했대. 어머니는 곡식알갱이를 홀령대하듯 소중히 했대. 농사를 지을 때 콩타작하는 날이면 떼꼬챙이와 종지를 들고 쪼그리고 앉아 마당에 박힌 콩알을 낱낱이 파모으곤 했던 어머니였다. 다음날 어머니는 2층 옥상에서 보리이삭을 말리고 방망이로 두덜기거나 손으로 비벼 탈곡을 한 다음 알갱이를 빠서 볶아 미숫가루를 만들었다. 어머니가 주어온 이삭으로 손수 만든 보리미숫가루는 혀 끝이 간질간질하도록 고스러움 했대. 미숫가루를 타먹었던 그해 여름 동안 어머니한테서는 참기름보다 더 고소한 냄새가 내 입맛을 자극했대. 그리고 어머니의 이삭죽기는 몇 년 동안 계속되었대. 그만두라고 사정하며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대. 이듬해 봄 나는 오래된 향기라는 첫 시집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대. 친지들이 보낸 축하화분을 집으로 옮겨놓았다. 동백 홍매화 산철죽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지가 찢어지도록 흰 백꽃이 활짝 핀 앙증맞은 분재가 마음에 들어 거실과 안방에 들여놓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내와 내가 부부 동반 동창회에 나갔다 돌아와서 화분의 꽃이 모두 뿌리채 뽑혀져버린 것을 보고 놀랐다. 화분에는 꽃 대신 한편 길이쯤의 가지와 고추모종이 심어져 있었다. 우리언티 꽃이 무신 소용이여 들이나 산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여 도해지에서는 흑안 주먹이 참말로 아쉬워야 꽃만 보담고 있으면 무엇한다냐 꽃 대신에 까지나 꽃을 심어서 반찬에 묵어야지 어머니는 화분의 꽃들을 가위로 가스란하게 잘라서 실로 친친 묶은 다음 벽에 긁어놓았다며 그렇게 말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빗물바지의 함석 험통 아래 마당에 깔린 두껍고 단단한 시멘트를 깨고 흙을 북돋은 다음 그 자리에 호박을 심었다. 물을 뿌리고 닭선 머릿기름집에 가서 얻은 깻목을 걸음으로 주어 호박은 턴실하게 줄기를 뻗었다. 어머니는 아이들 방 유리창에 바사를 세우고 호박 능쿨을 2층 옥상으로 올렸대. 2층 양옥이 온통 호박 능쿨로 푸르게 뒤덮이게 되었다. 아내가 한사꼬 말렸지만 어머니는 끝내 듣지 않았다. 호박 능쿨 때문에 아내와 어머니는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다.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호박 능쿨은 그의 여름 내내 어머니의 왕성한 삶처럼 줄기차게 뻗어올랐다. 드디어 노란 호박꽃이 피고 볼들이 날아들었다. 어머니한테 집의 외관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나. 고약실은 시멘트 냄새만 맡다가 호박꽃 냄새를 맡은 인기에 맥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구먼. 어머니는 아내의 눈얼김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고 흐뭇한 얼굴로 호박 능쿨을 바라보았다. 그 해 여름 우리 집 식탁은 풋고추와 가시나물 애호박나물 호박잎 된장국 등으로 푸짐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호박잎에 밥을 싸고 참깨 버무린 양념간장을 곁들여 먹는 호박잎 쌈은 별미였다. 나는 이 무렵 어머니한테서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흙냄새를 흠신 맡을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맡아본 흙냄새는 매운 풋고추 맛처럼 코끝을 싸악하게 훑어내렸다. 젊었을 적 어머니가 머리에 익어온 산나물 보통이에서 나는 찔레 냄새와 송기 냄새를 다시 맡아본 느낌이었다. 그리고 보니 어머니가 고향을 땅을 버리고 도시에 온 후부터 달라진 것 같았다. 아이들도 호박잎 쌈을 잘 먹었다. 그러나 아내는 어머니가 갖고 만든 반찬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이때부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냄새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도 맞나요? 그래요. 어디 잘 먹어봐요.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집은 호박 넝클로 뒤덮이게 되겠네요. 아내는 입을 삐죽이고 눈을 흘기며 그렇게 비아냥 그렸다. 나와 아이들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반찬을 맛나게 먹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했다. 아내는 시장에서 사온 야채와 고기로 따로 반찬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화분에서 손수 가꾼 채소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시장을 보아 반찬을 만들었다. 식탁은 늘 성찬이었다. 아내는 아이들 구미에 맞추기 위해 고기를 주재료로 썼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반찬을 만나게 먹던 아이들도 불고기나 튀김 등 제 엄마요리 쪽으로 기울어졌다. 어머니가 자신있게 만드는 반찬은 된장국과 호박나물, 가지 무침이고 아내의 핵심 메뉴는 불고기와 돼지고기 김치찌개, 닭튀김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된장국을 좋아했다. 쌀뜨물에 된장을 알맞게 풀고 애호박과 호박잎, 풋고추를 단방단방 썰어넣은 다음 멸치를 동동 띄워 보골보골끓 끓인 된장국은 냄새도 구수하거니와 매끔 들큼한 맛이 일품이다. 된장국은 뜨거울 때 호호 불어가며 떠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저절된 후부터 즐거운 어머니의 된장국 맛은 이제 내 체질과 성격을 만들었다. 물론 아내의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맛이 좋다. 얼큰한 김치찌개를 먹고 나면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기분이 개운해진다. 나는 아내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을 때면 소주 한잔 생각이 간절해진다. 아내와 어머니는 소리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 같았다. 내 입장은 난처해졌다. 나는 어머니의 반찬과 아내의 반찬을 적당히 섞어가며 먹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고 입맛에 따라 반찬을 선택해 가며 먹었지만 할머니가 만든 반찬과 어머니가 만든 반찬을 구별하기에 이르렀고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은근히 엄마와 할머니의 눈치를 보는 거 같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는 서로 주방을 조묘하기 위해 노골적인 암투가 시작된 듯 했다. 주방을 조묘하기 위한 처음 단계는 냉장고 반찬 진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아내가 밖에 나간 사이에 냉장고 안의 반찬들로부터 어머니식으로 위치를 바꿔버린다. 아내가 이것을 용납할 리가 없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먼저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아내 식대로 진열을 다시하게 마련이었다. 어머니의 주방 출입이 잦아진 것도 이때부터였다. 어머니는 아내가 외출해서 조금만 늦을 낮추면 기회는 이때다 쉽게 혼자 주방을 독점하고 서둘러 저녁을 반찬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어머니의 주방 독점을 위한 노력은 생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집요했다. 이 때문에 아내는 차츰 살림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의식적으로 밖으로만 나돌았다. 그러다가 아내는 이럴 수는 안되겠다 싶으면 외출을 했다가도 서둘러 귀가해서는 어머니가 노인정에서 돌아오기 전에 저녁밥 준비를 하고는 했다. 이런날의 식탁은 풍성했다. 마침내 아내가 주방을 점유하게 되면 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나서 다시 호시탐탐 권토 중래의 귀에를 엿보다가 재빠르게 탈환한다. 이렇게 하여 주방 점유를 둘러싼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숨가쁜 쟁투는 계속 되었다. 어머니의 냄새가 부쩍 심해진 것도 이때부터였다. 바람이 더 세워졌다. 기계톱 같은 이빨로 어르렁거리며 유리창을 물러뜯었다. 열어놓은 집안의 모든 유리창들이 몸살 나도록 덜컹거리면서 벽에 걸린 달력이 날아갔다. 아무래도 태풍이 곧 상륙할 모양이다. 창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다. 그때 어머니가 헐검거리며 노인정에서 돌아왔다. 하느님이 미쳤구먼 저놈의 바람댐새 애에서 키운 나라 다 싫어지겠다. 하늘도 매정하시지 한 열흘만 더 참아주시지 않고 어머니는 나는 안중에도 없는 듯 베란다의 창문을 닫으며 푸념을 널어놓았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온 지도 10여년이 지났건만 어머니는 지금도 농사 걱정이다. 이틀 뒤 태풍은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소멸을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바람이 윙윙 그렸다. 나는 바람이 부는 동안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두고 고센 바람이 냄새를 휩쓸어가 버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바람은 냄새를 조금 더 약화하지 못했다. 그 어떤 강한 바람도 어머니의 냄새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냄새는 더욱 깊고 무겁게 집안의 구석구석으로 더끔더끔 짜들어갔다. 하루가 다르게 코끝으로 냄새의 부피와 두께를 느낄 수가 있었다. 방학이 끝나 아이들까지 서울로 떠나고 없어 어머니의 냄새는 무섭도록 강렬하게 확산했다.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집안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해 두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질식할 것만 같은 어머니의 냄새를 약화하는 방법은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는 길밖에 없었다. 나는 다음날 처형집으로 가서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아내를 차에 싣고 돌아왔다. 당분간 동생집에 가 계시도록 할 테니 당신은 제발 집에 있도록 해.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기라도 한답디까? 반강제로 떠밀리다시피 하여 차에 탄 후 말 한마디 없이 똥에 있던 아내가 내 말을 비아냥 그렸다. 당분간이라도 모시도록 하겠소. 당분간 이라고요? 그래 집안에 찌든 냄새를 없앨 동안 만이라도 말이야. 냄새를 없앤다고요? 어떻게요? 아내의 불만은 여전히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나는 자동차 안에서 아내한테 냄새를 없애겠다고 거듭 약속을 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내는 잔뜩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리고 숨을 숙인 채 우묵한 눈을 연신껌벅거리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살림하는 여자가 집을 멀리하면 종당에는 공중에 뜨 마는 기억.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도 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며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버렸다.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다. 온종일 누워 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나는 옷은 창문부터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려댔다. 아내가 누워 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 끓이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내 처 또 아프냐? 식탁에 마주앉아 저녁을 먹던 어머니가 마뜩사는 표정으로 뚜벅 물었다.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순을 박은 채 생뚱맞게 물었다. 왜 애미한테서 냄새 날까 싶어서?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냄새가 그리고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아무 냄새도 안 나면 어디 사람 사는 집이 간지 그것이서 귀신이 사는 집이지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지요?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려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느라 연신 코를 볼륨 그리며 킁킁 그렸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 cocktail 다른 모르셨 주 나는 엄마 피해 나한테서 쓰디쓴 나는 냄새는 애미가 사식 놈들을 위해서 알탕알탕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기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 끝을 후벼팠다.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다음날 새벽 나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퍼떡 잠이 깼다. 밖에 나가보니 집안의 모든 창문이 훌쩍 열려있었다. 아내는 세탁기에서 탈수가 된 옷가지들을 꺼내 베란다 빨랫줄에 놀다 말고 나를 보더니 싱긋 웃어보이기까지 했다. 순간 아내의 돌변한 태도에 놀란 내 동공이 확대되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숨을 쉴 수 없다면서 기력이 빠져있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이슬 머금은 풀립처럼 싱그러워 보였다. 세탁을 끝낸 아내는 진공청소기를 끌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청소를 끝내자 아침을 준비하느라 부산을 떨었대. 경쾌한 도마질 소리와 개수대에서 그릇 달그락 끓이는 소리, 매큼한 김치찌개 냄새가 온통 집안을 뒤덮고 있었대. 아내가 돌아오자 집안은 생기가 넘쳤대. 아침 식사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마 아내 때문에 밀려난 냄새와 함께 기회를 엿보며 방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밥상을 다 차려놓은 후에야 밖으로 나온 어머니는 몇 숟갈 뜨는 둥 많은 둥 하고 쌩하게 찬바람을 일으키며 노인정으로 갔다. 아내가 집에 돌아온 후부터 집안을 장악했던 어머니의 냄새가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다. 안방은 아내의 냄새를 완전히 회복했고 주방과 거실의 수는 소강상태였다. 점점 세력이 약화된 어머니의 냄새는 주방과 거실의 수조차 오래 버티지 못했다. 닷새가 지나자 어머니의 냄새는 어머니의 방과 어머니가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 안으로 뒷걸음질 쳐 기어들어가고 말았대.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아내의 냄새에 위압당해 가는 동안 숨가쁜 긴장감을 느꼈대. 마치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여자의 냄새를 통해서 나는 힘의 팽창과 몰락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 힘은 삶의 욕망이고 생존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참으로 치열한 생명의 몸부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내의 냄새는 어머니의 냄새를 물리친 다음에 스스로 소멸한다는 것이었대. 일단 냄새로 냄새를 평정한 다음에는 무색무취 상태에서 방어를 유지했대. 그러니까 아내의 냄새는 제 취주의 역할만을 한 셈이었대. 나는 아내가 돌아온 것을 계기로 무취의 상태로 돌아간 아내의 냄새처럼 어머니의 냄새를 완전히 소멸해 버릴 생각을 했다. 나의 이 같은 괴핵은 내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침잠해 가고 있는 우리 집의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한 동생 집을 찾아가 자세한 이유는 묻지 말고 한 달 동안만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생은 무엇 때문이냐고 거듭 물었다. 나는 동생 부부한테 어머니의 냄새 때문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동생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대. 지금까지 동생은 단 한 분도 어머니를 모셔보지 않았대. 어머니도 동생 집에 가면 겨우 하룻밤을 넘기고 서둘러 돌아와 버리곤 했대. 작은 아들 집은 불편하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밥 한 끼라도 축내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배려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 터였다. 나는 어머니를 모실 동안 반찬값이라도 보태라며 준비해간 봉투를 내놓았다. 마지못해 동생은 재수와 함께 잠깐 조카들 방으로 나갔다 오더니 한 달 동안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바꿔서야 내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대. 동생 부부는 다음날 저녁 약속대로 우리 집에 와서 한사커 싫다며 때를 쓰다시피 한 어머니를 억지로 모셔갔대. 어머니가 안 계시니 한결 냄새가 덜한 것 같지요? 아내가 진공청소기를 밀며 약간 달뜬 목소리로 말했대. 그러나 나는 냄새의 정도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동생이 어머니를 모셔간 다음 날부터 나와 아내는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냄새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어머니의 방을 여러 차례 쓸고 글레질을 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면서 어렸을 적 할아버지 방에서 빈대를 잡던 기억을 떠올렸대.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빈대 냄새가 내 머릿속의 틈새를 후벼파는 것 같았대. 할아버지가 혼자 거쳐하던 건넌방에는 언제나 담배 찐 냄새와 빈대 냄새가 진동했다. 수수 알갱이만한 크기의 진한 밤색의 동글납작한 빈대는 낮 동안에는 벽과 문, 목짐 등 방 안의 모든 틈새에 죽은 듯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꾸물꾸물 끼어나왔다. 할아버지는 빈대 삶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한밤중에 불을 켜고 벽이고 방바닥에 기어다니는 빈대를 파리채로 후려친 다음 손톱으로 잔인하게 꾹꾹 으깨어 죽였다. 그 때문에 벽에는 온통 빈대 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또 틈새에 담배 연기를 입으로 불어넣어 빈대가 기어나오게 했으며 화로불에 벌겋게 달군 보석가락을 목춤이나 문 틈새에 쑤셔대기도 했다. 매퀘한 연기와 함께 빈대가 타는 노린내가 진동했다. 새까맣게 그을린 틈새에는 한동안 빈대가 살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른 빈대가 들어와 살았다. 이럴 때 할아버지는 틈새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 빈대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보석가락을 쑤셔댔다. 결국 빈대는 냄새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나는 냄새 때문에 죽은 바보 같은 빈대가 불쌍했다. 그런데 빈대가 죽을 줄 알면서도 냄새를 피우는 것은 생존을 알리는 메시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나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아우성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을 대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보석가락으로 빈대를 잡던 그때 일이 떠오르곤 했다. 할아버지는 빈대 잡는 것을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건너방 빈대 냄새도 사라졌다. 건너방 빈대들은 대덜보가 컹컹 울릴 정도로 해먹은 할아버지의 밭은 기침 소리를 들어가며 할아버지와 생존을 같이 했다. 아마 그 중 몇 마리는 무덤까지 따라갔을지도 몰랐다. 나는 어머니 방 벽에 향수를 뿌렸다. 화장실에 아로마 향 촛불을 켜고 방 구석마다 준비해온 숱을 놓아두었으며 녹차 지꺼기까지 방바닥 여기저기에 놀아놓았다. 어머니의 방 안에 있는 반다지 몇 TV, 보료 이불, 옥돌 전기장판, 베개, 가방, 사각거울, 벽에 걸린 액자, 벽구기 벽시개, 헌옷가지 등도 베란다로 꺼냈다. 그리고 반다지 안에 들어있는 옷이며 벗은 한자까지도 모두 집게로 집어 빨래줄에 놀고 바람을 쐬었다. 여보, 여보, 이게 다 뭐죠? 어머니의 반다지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던 아내가 낡고 희부엽게 색이 바랜 무명천 보따리를 풀어보다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나는 어머니 방에 걸레질을 하다 말고 베란다로 나왔다. 아내는 오른손으로 코를 쥐어맞고 있었다. 풀을 해친 보따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훅 덮쳐왔다. 보따리 속에는 녹슨 호미와 오래된 손저울, 함석젖 주걱, 판자로 짠 손대 묻은 돼, 때에 전 흰 다오다 천의 돈주머니, 짙은 밤색의 나일론 머플러, 때꼭에 전 앞치마 등이 들어있었다. 나는 검정 고무줄로 친친 묶여있는 돈주머니를 풀고 그 속에서 손바닥만한 수첩을 꺼냈다. 내 귀퉁이가 히치히치 닳고 종이 보풀하기가 푸수수한 낡고 희노스름하게 빛이 바른 수첩에는 뭉뚱한 연필 심지에 심을 발라가며 꾹꾹 눌러쓴 어머니의 서투른 글씨들이 삐뚤빼뚤 꿈틀거리고 있었다. 안꼴 큰 전백인의 강고등어 한 손 쑥실 은행나무집 며루치의 한 돼빡 새꼴 양칠대문집 양재물 두근 생오지 키 작은 과수댁 빨랫비누 두 장 그 수첩은 어머니의 외상장부가 분명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무렵 어머니는 도부장사를 시작하여 아들 뒷바라지를 했다. 도부장사를 그만두고 농사만 짓게 된 것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부터였다. 이게 다 뭐예요? 아내가 주걱처럼 생긴 저 주걱을 들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여자의 몸으로 저 찌개를 쥐고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마을을 떠돌며 젖주걱으로 새우젓을 떠서 팔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무렵 어머니한테서는 푹 삭은 젖국 냄새가 진동했다. 젖주걱에서는 그때의 어머니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어머니가 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오랫동안 도부장수며 젖장수를 했다는 것을 알 턱이 없는 아내는 냄새나는 보따리 속의 이상한 물건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쓸데없는 물건들을 주워다 놓은 것이요? 아내는 젖주걱으로 녹슨 호미며 손저울과 뒤를 쿡쿡 쑤시대며 그듬 물었다. 나는 말없이 녹슨 호미를 집어들었다. 오랜 세월 손때 먹은 호미 자루가 번질거렸다. 물로 칼칼하게 씻은 듯 흙이 묻지 않은 호미날 쪽에 불겋불겋 녹이 슬어 있었다. 예전의 어머니는 농사꾼 집에서 호미나 낫 등 농기구에 새꽃이 피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입버릴처럼 되내곤 했었다. 나는 호미를 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손때 먹은 자루에서는 시지근한 땀냄새가 났고 녹슨 나라에서는 비릿한 농내가 났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보따리에는 고리고리한 새우젓국 냄새를 비롯해서 짭조름한 간고등어 냄새 시큼한 쇠꽃 냄새 비리척지근한 멸치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참으로 묘한 냄새를 만들고 있었다. 여러가지 냄새들은 조마다의 색깔로 치장을 하고 소리를 내며 꿈틀대는 것 같았다. 그 냄새들이 아우승치며 내 뼛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대. 냄새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따뜻하게 나를 감쌌다. 나는 그 냄새의 한 부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거부감이 일시에 사라졌다. 나는 그때서야 어머니 냄새의 진원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보따리 당장 갖다 버려야겠어요. 나는 아내의 그 말에 심한 저항감을 느꼈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의 보따리를 버려야 한다거니 버려서는 안 된다거니 한동안 실랑이를 했다. 도대체 이런 허즙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쓰레기 아니면 보물이라도 되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도전적으로 변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떨려왔다. 형님 혹시 어머니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휘감겼다. 큰일 났네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더니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아. 우리 집에 오신 후 맥이 빠진다면서 밥도 안 드시고 방 안에만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 보여요. 나는 할 말을 잊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대. 갑자기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 윤곽이 그려지지가 않았다. 동글납작한 얼굴에 끝이 살짝 매달린 가느다란 눈도 뭉뚝한 코도 크고 도톰한 입도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너 어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했냐? 나는 생뚱스런 질문을 하고 나서 곧 후회했다. 무슨 냄새?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어머니한테서 어머니 냄새가 나겠죠 뭐. 알았다. 어머니 꼭 찾아야 한다. 나는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옷부터 꾀에 입었대. 갑자기 현기성이 일면서 가슴이 떨려왔대. 자동차를 몰고 집을 나섰대. 어디로 가야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우선 도시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서쳤다. 큰 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어머니가 했던 말이 뇌리에서 자꾸 부스럭거렸다. 그 냄새는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쓰디쓴 새월의 냄새라는 말이 벌겋게 달궈진 부젓가락처럼 오목가슴을 뜨겁게 파고들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병든 시아버지와 어린 두 자식을 위해 짐승처럼 살아온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온 신선한 세월이 발효하면서 풍겨져 나온 짙은 사람의 향기였다. 고통스러웠던 긴 세월의 덕해 같은 것. 어머니의 냄새는 80평생 동안 푹 곰삭은 삶의 냄새이며 히로애락의 기나긴 시간에 의해 분해되는 유기차의 냄새가 분명했다.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냄새가 내 몸의 모든 핏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도시를 빠져나온 나는 무작정 고향으로 가는 국도를 타고 달렸다. 황금빛 들판에는 벼들끼리 온몸으로 서로에게 부대끼며 물결치고 있었다. 땅의 혼령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머니의 냄새가 바람처럼 훅 덮쳐왔다. 나는 국도변에 차를 세우고 길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의 향기로운 냄새가 아우성치며 온몸의 핏줄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어머니의 향기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미명의 하늘 지은이 문순태 비록 땅에 떨어져 발에 밟히는 낙엽처럼 시들어버린 사람일지라도 누구와 싸울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다. 싸울 힘마저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절망적이다. 원망도 한도 안칼스러움도 앙금쓰름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린 사람이라면 그나마 생명도 없이 무감각하게 짓밟히는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체념과 한숨은 죽음과 가깝다. 원망과 한은 생명의 뿌리이며 희망이기도 하다. 김덕주시가 좀래의 싸우는 광경을 보고 일단은 마음을 놓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김덕주시가 31년 만에 양공주촌에서 오줌내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보다 대여섯 살쯤 나이 들어 보이는 회갑 안팎의 결업대처럼 깡마르고 왜소한 초로의 여인과 싸움을 하고 있었다. 덕주는 첫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쌍스러운 욕지거리를 거칠 것 없이 물을 품 듯 펌프질에 대는 점내의 목소리는 젊었을 때처럼 목이 찢어지는 듯한 때깎이 소리를 냈으며 오른쪽 눈 밑에 먹물을 찍어놓은 것 같은 까만 점이 쉽게 그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옛날 고향 어른들은 점내의 그 때깎이처럼 꺽꺽 울리는 목소리 때문에 팔자가 꺽지처럼 뻗세고 눈물을 받아먹는 검은 사마귀가 있어 늘 외롭고 슬프게 살아갈 것이라고들 했었다. 그들은 점내의 삶을 미리 앞질러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그는 점내의 얼굴은 늘 슬퍼 보였다. 점내가 덕주를 실태하고 장토마을의 장돌뱅이 소금장수한테 시집을 갔을 때 덕주 어머니도 그런 말을 했었다. 점내는 사내를 수도 없이 잡아먹고 과부가 될 팔짜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점내의 휘우만 안개 눈썹과 입바람을 부는 것 같은 그녀의 뾰족한 취약우에 대해서도 정이 너무 헤프다거니 인덕이 없다거니 좋지 않게 말을 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점내의 삶은 덕주 어머니의 예언대로 거의 들어맞았다. 그러나 덕주는 점내가 그렇게 된 것은 그녀의 팔차가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손전이 그의 탓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1년 만에 애써 점내를 찾은 것은 불행하게 된 그녀 앞에 그의 죄를 털어놓고 용서를 받고자 함이었다. 점내와 깡마른 노파가 싸움을 하고 있는 하수곡 앞의 공터에 공주촌 사람들이 옌일곧 몰려 있었대. 공주촌은 광주에서 포즈업으로 가자면 읍족은 못 미쳐 극락교를 건너기 전 4차선의 고속화 도로가 흑갈색의 쪽판처럼 곱게 뻗은 큰 길에서 비포장 황톡길로 꺾어들면 아파트촌이 있고 그 아파트촌에서 밋밋한 산등성이 쪽으로 200미터쯤 되는 거리에 재개발을 기다리는 폐촌처럼 얼신연스럽게 웅크리고 있대. 마을의 덜머리에 시골 농협창고 같은 목욕탕이 있으나 미군부대가 떠나고 부대가 있던 그 자리에 아파트촌이 들어서면서부터 문을 닫았고 문장마저 떨어져 나간 목욕탕 건물 옆에는 돼지우리처럼 칸막이 방들이 즐비하게 잇대어 있는 단층 바라크의 하수곡이 여름 한낮의 더운 햇살 속에 길다랗게 뻗대어 있었다. 하수곡 앞에는 유리가 빨간 페인터 칠을 한 술집의 하늘색 표름이 찢어진 깃발처럼 벌렉였고 술집 옆에는 담배 간판이 붙은 구멍가게와 이발소 세탁소 미장원이 도토리 키재기 하듯 어깨를 바짝 대고 있었다. 공터는 이들 낡은 목욕탕 건물과 하수곡 술집 구멍가게 세탁소 이발소 미장원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미군 부대가 옆에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공터엔 미군 지퍼와 트럭들이 빠져나갈 틈도 없이 빼곡하게 주차를 했으며 창고 같은 목욕탕의 굴뚝에서는 젊은 욕망의 뜨거운 입김처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줄기차게 솟았고 하수곡에서는 구나 발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찌그림 배고픈 창자를 빨래처럼 비틀어 쥐어짜는 듯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공터에까지 낭자하게 흘러나왔다. 술집도 세탁소도 구멍가게도 이발소도 미장원도 온통 벅신거렸었다. 개만도 못한 년 양갈보질 20년에 누렁이 깜둥이 흰둥이 가시각색 골고루 새끼들을 퍼질러 나누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랄이야 지랄이 젊네 내년은 얼굴에 개가죽을 둘러쓴게여 그러니께 늙어 고라빠져 갖고도 이 마을을 떠나지 않는게여 깡마르고 키가 작은 초로여인이 탱글탱글 유리조각이 깨지는 목소리로 욕실을 하였다. 힝 똥 묻은 개가 재무든 개나무라고 자빠졌네 내년은 영자 순자 두 딸년 양궁주 안맹그릅나 서방가진년이 무엇이 부족해서 두 딸년을 양갈부로 팔아먹어 그래 부부간에 코큰놈들 똥구르마 끓다본게 그놈들 똥까지도 좋아배더냐 그랑께 딸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양갈보지를 시켰구먼 점내도 치지 않고 장작패는 목소리로 욕지거리를 퍼부어대며 당장 춘자 어머니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동댕이를 칠듯이 두 손을 휘졌다. 구경을 하고 있는 마을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싸움을 말리려고 하지 않았대. 두 여자의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고 오물을 토하는 듯한 더러운 욕술은 팽팽한 햇살과 함께 잘 보물어져 칙칙한 여름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하였대. 두 여자는 서로의 과거를 난도질 했고 쟁기의 날카로운 보습으로 갈아엎어 놓은 듯한 자신들의 지나온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신 힘이 더욱 살아난 듯 오히려 안갈스러워졌다. 구경하는 마을사람들은 그들의 욕설이나 서로의 약점을 까발린 내용에 대신 흥미를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마을사람들은 그들 두 여자의 과거와 현재를 자신들의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사람들은 차라리 그들 두 여자가 빗물이 질컥하게 껴있는 공터의 진흙바닥에서 한바탕 붙들고 뒹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두 여자가 언제나 그랬듯이 똑같은 욕지거리를 푸짐하게 쏟아놓는 것으로 싸움을 끝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바탕 엉클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다. 구경꾼들 중에서 심장이 찐덕 끓이도록 흥미를 느끼는 것은 덕수 혼자뿐인 듯 싶었다. 그는 단벽도 대문도 없이 앞이 툭 터진 하수곡 옆 목욕탕 건물의 그늘에 무릎이 질리도록 쪼그리고 앉아서 점례와 춘자 어머니라는 여자가 뱉어대는 욕지거리들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곧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점례가 살아온 과거를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양커백이 똥이나 퍼주고 살았음시로 무엇이 잘났다고 지랄이요? 그래 양커백이 똥구로만 꺼집어서 우리 식구 안 굶어죽고 살았다. 어쩔래 그래도 내년 모양으로 누렁이 껌둥이 흰둥이는 낳지 않았다. 어쩔래 그것들도 묻고 묻고 살라고 그랬던데 어쩔래 애비애미 똥푸는 질 못하게 하려고 말이요. 힝 호녀 심청이가 둘이나 나왔구만 내년에 껌둥이 흰둥이 새끼들은 무엇이 잘났다고 자랑이요. 그까짓 것들도 자식이라고 자랑을 혀? 아이고 매 하늘 부끄러워라. 왜 자식이 아니요? 이 애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점내는 결코 지지 않았다. 갈수록 힘이 더 솟구치는 것처럼 보였다. 점내와 춘자 어머니가 언제나 티격태격 싸움을 하게 된 발단은 마을 사람들한테 미국에 가있는 서로의 자식들 자랑을 하다가 시비가 붙곤한 것이었다. 점내의 검둥이 흰둥이 두 아들이 미국으로 아버지를 찾아간 것처럼 양공주가 된 영자 춘자도 흑인 병사를 따라 태평양을 걷는 것이다. 덕주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연기를 빨다가 심한 기침을 쏟고 말았대. 기침 소리에 마을의 구경꾼들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려 왔대. 담배를 구두로 문질러 끄고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으나 기침은 못지 않았다. 기침 소리에 가슴이 컹컹 울리는 것만 같았다. 덕주가 목욕탕 건물의 엷은 그늘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두 어깨를 들먹이며 고개를 세운 무릎 사이로 꿈켜받고 벌어져 끓이는 기침을 토해내고 있을 때 담배가게 앞에서 자랑스럽게 햄버거를 먹고 있던 초로 여인의 남편 춘자 아버지가 공툴로 천천히 걸어나와 그의 그녀들이 살아온 과거를 양파 껍질 벗기듯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수곡의 여주인 한테서 점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죄책감에 오그라든 덕조의 심장은 꺼져가는 생명처럼 가까스로 팔딱 그리고 있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저들고 태양을 마주보기 조차 부끄러웠다. 그는 다시 기침을 쏟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하수곡의 음섭하고 무더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담배 연기로 칙칙하고 휘누스럼 하게 색깔이 바른 무덤 속 같은 직사각형 방의 벽지 틈새에 알아들을 수 없는 미군들의 찌꺼림과 배고픔에 헐떡거리는 점내의 숨소리가 떼자국처럼 배어있는 듯 싶었다. 덕조는 그동안 점내의 목숨이 신압으로 꺼져가는 듯한 비명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다. 그녀의 비명은 보이지 않는 원한의 날카로운 화살로 그의 심장에 무수히 꽂혀왔으며 그 때문에 그의 진한 삶의 절반은 활더의 관역처럼 고통의 구멍들이 수없이 숭숭 뚫리게 되었다. 그가 살아온 58년의 생애에서 6.25까지의 25회는 죄를 짓는 기간이었고 나머지 33회 중에서 절반은 괴로운 양심의 가책으로 그리고 지난 십수년간은 점내를 찾아 헤매느라고 방황하다가 지쳐버렸다. 그러나 그가 점내를 찾아나선 것은 그 자신을 위한 처사였다. 이미 그는 점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속죄의 대가로 그녀에게 베풀어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그녀에게 용서를 비는 것 뿐이었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차마 눈감고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점내를 찾아나선 것은 수치스러운 이기심이 아니겠는가. 점내의 원안 맺힌 화살은 덕주가 살인죄로 15년 동안 형모소의 감방에 갇혀있을 때도 그 두꺼운 벽을 뚫고 비명처럼 그의 심장에 꽂혀왔다. 그리고 15년 만에 차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을 때도 그녀의 화살은 하늘에서 혹은 인파가 북적되는 대낮의 건거리에서 근로자 합숙소의 천장과 벽에서 쉴 새 없이 그의 심장과 눈과 목줄기를 향해 푸른 갈라리 허공을 베는 소리를 내며 무섭게 날아왔다. 피부치라고는 아무도 없고 이미 그의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고향 달밭에 가보았지만 점내의 행방은 알아낼 수가 없었다. 유교가 끝나고 줄포에 미군이 머물게 된 뒤 달밭을 떠나 양공주가 되었다는 것 뿐이었다. 그 후 십수년 동안 버려진 비닐봉지처럼 병들고 지친 몸으로 망일 공사판을 떠돌음하다가 우연히 점내의 먼 친척되는 사람을 만나 그녀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덕주는 하루 전에 공주촌인 이곳 하수곡에 들어왔으며 점내가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차마 그녀 앞에 얼굴을 나타내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웅크리고만 있던 중이었다. 덕주는 25년 전에 살인을 하였다. 아내를 죽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죽인 아내한테는 그렇게 심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가 점내한테 저질렸던 잘못에 비한다면 아내의 죽음은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하였다. 어쩌면 아내를 죽인 죄가까지도 점내에 대한 잘못으로 가중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내는 그를 배신했다. 지소에서 당직 순찰을 하던 한날밤 몸이 풀어놓은 실타래처럼 나란하고 찌뿌드드해서 기운을 도두느라 소주 몇 잔 마시고 일찍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그의 상사인 지소장과 함께 벌거숭이가 되어 뒤엉켜 있었다. 그는 메고 있던 총의 방아쇠를 잡아당겼는데 아내만 죽고 지소주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부엉문을 박차고 튀어나가 살아났다. 그는 아내를 죽인 것도 점래한테 저지른 죄업이라고 생각했다.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던 경찰이 돌아와 지리산 공비톱을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면당 인민위원을 지낸 점래의 남편은 집에 숨어 있었다. 지소의 순경이었던 덕주는 점래의 남편이 그의 집 벽장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점래 내 뒷집에 사는 쫄둑바리 통매장애가 덕조에게 밀고를 해왔을 때 그는 문득 1년 전 겨울 그녀를 기다리며 밤새도록 각시바위 모퉁이 상역집에서 떨었던 일이 떠오르며 온몸이 달빛에 흥근하게 젖는 순간처럼 짜릿한 쾌감을 맛보았다. 그날 밤에는 온통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눈이 내렸었다. 장터 마을 장돌뱅이 소금장수 한테 시집을 가기로 결정을 한 점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싶었지만 끝내 그녀는 나와주지 않았다. 밤새도록 떨며 오지 않는 점래를 기다리다가 지쳐 후복이 눈에 묻혀 집으로 돌아오면서 덕준은 싸늘한 복수를 생각했다. 그날 밤 이후 그의 심장은 겨울의 산처럼 비정하게 얼어붙어 버렸는지도 몰랐다. 서울이 탈환되고 그가 부산에서 고향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집에 남아있었던 어머니와 동생이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긴 뒤였는지라 덕준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작전이 연일 계속되었기 때문에 수면부족으로 두 눈은 언제나 진달래 꽃잎처럼 벌겋게 빗발이 있었고 신경줄은 바스락하는 소리만 들려도 방아쇠를 긁어 당길 것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덕주를 피했다. 그가 낮에 총을 메고 술에 취해 달밭에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은 고사태도 나오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 무렵 통매장애한테서 밀고를 받은 덕주는 새벽에 혼자 총을 메고 달밭에서 이 길로쯤 떨어진 장투마을 점내네 집을 기습하여 점내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점내 혼자 자고 있었다. 그러나 덕주는 점내의 남편이 벽장 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왔으므로 실망하지 않았다. 청부리로 이불을 걷고 점내의 얼굴에 플래시를 비추었다. 점내는 두 팔로 가슴을 부다는 채 학지를 앓는 것처럼 떨었다. 눈물을 받아 먹고 큰다는 눈 밑 검정 사마귀까지도 파르르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몸을 웅크릴 수 있는 데까지 조그맣게 웅크리고 떨고 있는 점내는 사람이라기보다 한 마리의 흰 토끼처럼 보였다. 떨고 있는 그녀 옆에는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비둘기 날개 같은 얼굴로 자고 있었대. 덕주는 벽장문을 열어주치고 총구와 플래시 불빛을 동시에 들이댔다. 점내의 남편은 두 발을 쭉 펴고 잠들어 있다가 덕주가 손전등의 불빛으로 얼굴을 비추며 총부리로 옆구리와 머리를 쿡쿡 찔러자 소금을 먹은 미꾸라지처럼 사지를 휘저며 일어나 앉았다. 덕주는 총부리를 점내 남편의 양미간 살가죽에 갖다대고 낫게 다그치는 목소리로 벽장에서 내려오라고 하였다. 점내의 남편이 벽장에서 생각보다는 침착하게 내려오자 덕주는 준비해간 철사줄로 그의 두 손목을 묶고 펜치로 쥐었다. 두 다리도 묶었다. 철사줄이 살속으로 파고 들어갈 만큼 펜치로 바짝 조이자 그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는 점내가 벗어놓은 벗은짝을 입속에 쳐넣었다. 덕주가 그녀의 남편을 철사줄로 묶고 있는 동안 점내는 떨고만 있었다. 덕주는 손발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녀의 남편을 발로 걷어찼대. 그는 꿈벵이처럼 방옆으로 넘어졌다. 덕주는 이불로 그를 덮어 쉬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으로 물총 쏘듯 점내의 얼굴에 퍼붓고 나서 덕주 자신의 얼굴에 비추었다. 점내한테 자신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점내는 비명가도 같은 경악의 소리를 토해냈대. 덕주는 그 소리에 뼛속으로부터 피어오르는 그 같은 쾌감을 맛보았다. 그는 잔인하고 흉측스럽고 만족한 미소를 쥐어짰다. 그리고 총과 손전등을 방바닥에 놓으며 점내를 덮췄다. 그녀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를 알아본 순간부터 그녀는 떨지 않았다. 덕주는 그가 하잔한 대로만 하면 남편을 살려주겠노라고 약간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처음엔 몸을 새우처럼 도사리며 심하게 버둥거렸으나 남편을 살려주겠다고 되풀이한 말에 체념한 듯 그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는 점내의 배 위에서 그녀의 남편이 온몸을 흔들어 이불을 들썩이며 끙끙 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점내가 울음을 터트리기 전에 왼손으로 바지를 올리고 오른손으로 총을 들며 밖으로 나왔대. 그 뒤 덕주는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 참가했으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 산천이 그의 마음처럼 황량하고 냉혹하게 얼어붙어버린 한겨울 눈에 핏발이 가시지 않은 채 고향에 돌아왔을 때 점내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덕주가 토벌대가 되었다는 다음 날 자기 집 감나무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죽었다고 하였다. 덕주는 그때 점내 남편의 죽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죽음을 너무 많이 보아왔고 자신도 토벌 작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술을 헤아리기에도 지쳐있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한다거나 그 술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졌다. 그는 이미 거의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총은 그의 주먹이나 발처럼 느껴졌고 주먹질을 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기분으로 방아쇠를 잡아당기곤 하였다. 때로는 그의 온몸이 총으로 변해버린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되자 총과 그 자신을 구별하기조차 어려웠다. 그 무렵 그가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이란 오직 그의 무기뿐이었다. 그의 무기는 어떤 경우에도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점내는 남편이 죽은 여덟 달 후에 사내 아이를 낳고 한달쯤 이따간 시부모와 두 어린아이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가버렸다. 덕주는 점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다. 솔사 그녀가 남편의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도 조금 더 언제나 할 그가 아니었다. 달밭과 장터마을 사람들은 점내 남편이 목을 매죽은 것도 점내가 점먹이 아이를 버려둔 채 집을 나간 것도 모두 덕주 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덕주를 비난하는 말 한마디 뱉어내지 못했다. 대낮부터 술을 마셔 목에 힘을 주어 불쾌해진 얼굴을 바짝 쳐들고 마을 사람들 앞을 활개치고 다녔다. 그가 두 볼에 도와 꽃이 핀 해반드란 여자와 결혼을 하여 지서가 있는 마을로 옮긴 것은 점내가 집을 나가고 2년쯤 지나서였다. 그때까지도 점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집에는 돌아오지 않는 대신 그녀의 시부모 한테 매달 꼬박꼬박 내 식구가 살아갈 만큼의 돈을 붙여오고 있었다. 얼핏 바람결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술집 작부가 되었다고도 하였고 갈보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덕주는 점내가 갈보가 되었거나 거릉뱅이가 되었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가 얻은 도화색 핀 여자가 점내보다 훨씬 더 잘나고 나긋 나긋 됐기 때문이다. 다시 기침이 쏟아졌다. 목구멍을 쥐어짜는 것 같기도 하고 쇠갈 귀로 목구멍에서부터 창자까지 피가 나도록 글그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기침 소리가 그의 귀에는 마치 깊은 골짜기를 쨍글쨍글 울리는 총소리처럼 들렸다. 청구에서 불을 뿜듯 계속 기침이 쏟아졌다. 그는 기침 소리가 밖으로 크게 세워나가지 않게 하려고 배를 방바닥에 깔고 엎디어 두 손으로 어깨를 힘껏 끌어안고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보건소에서 물을 줄여준 약이 호주머니에 있었으나 먹지 않았다. 얼마 후 기침이 멎어 방안은 한바탕 교전이 끝난 골짜기의 고즈넉한 정적처럼 조용했다. 그는 그는 방문을 그가 점 점 그가 점래한테 저질렀던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눈의 핏발이 점차 사라져 갔다. 덕주는 구두를 꿰고 하수곡 앞 공터로 나갔다. 사흘밤의 숙박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수곡의 뚱뚱한 여주인은 그의 외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목욕탕 건물의 그늘 밑에 조금 전 점 뇌와 싸움을 하던 할망구를 끌고 간 춘자 아버지가 블록벽에 어섯하게 기대서서 아이들처럼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게 미국에 있는 딸이 보내주었음직한 독특한 해삭바지에 색깔이 알록달록한 반팔 셔츠를 받쳐 입었으며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에 흰 고무신을 꿰고 있었대. 하수곡의 뚱뚱 여주인의 말로는 춘자 아버지는 아이들처럼 햄버거를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먹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옛날 똥장군을 끌고 미군들의 똥을 푸고 살 때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조장군 조장군 하며 불렀는데 요즘에는 조핸벅 조핸벅 한다는 것이었다. 덕주는 어울리지 않은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는 그가 마치 유랑극단에 나오는 바보 주인공 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 피식피식 웃었다. 어쩌면 그는 일부러 햄버거를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스럽게 먹는 것으로 하여 미군들의 똥을 퍼주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대. 하수곡의 등보여주인 이야기로는 요즈맛 그들 부부는 흑인 병사를 따라 미국에 간 두 딸들 덕으로 집도 2층 양옥으로 새로 짓고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없이 조핸벅 이라고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며 산다고 하였다. 덕주는 조핸벅 의 앞을 지나 여름 한낮의 햇살이 빈틈없이 가득 껴있는 공터를 가로질러 때 묻은 하늘색 포렴이 펄력이는 술집으로 향했다. 점심 대신 소주나 한잔 마시고 싶어서 였다. 술집안은 밖에서 보기와는 너무 딴판 이었다. 생각보다 널찍한 홀에는 좌판 대신에 비록 때가 묻고 비닐커버가 너덜너덜 떨어지긴 했어도 낡은 나무어와 빨간 페인트를 칠한 탁자들이 여러개 적당한 간격으로 있었다. 내 벽마다에는 외국의 여자 배우들 사진과 누드 사진들이 촘촘히 파리똥이 박힌 채 여러개 붙어있었고 반원의 카운터 위에서는 낡은 선풍기가 돌컹거리며 돌아갔다. 밖에서 보기엔 시골의 조종같이 생각되었으나 아는 도시의 빠츠름 꾸며져 있었다. 출입구의 밑창문을 열어놓았는데도 술집안은 어둑한 껌했다. 술을 마시는 손님들은 하나도 없었고 마을에 사는 초로 여인네들 내과 옆집 세탁소 남자 이발소 주인 등 7명이 선풍기를 둘러싸고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술집이라기보다는 복덕반 같은 분위기였다. 덕주는 그들과 떨어진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인인 듯 싶은 점내 나의 또래의 50대 여자가 다가와 선 채 말없이 덕주를 내려다보았다. 여자에게서 화상 냄새가 역겹도록 풍겼다.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이섀도우를 검게 칠하고 립스틱까지 발랐다. 덕주가 소주 있느냐고 했더니 말없이 돌아섰고 잠시 후에 두 업들이 소주 한 병과 작은 유리 술잔 된장에 오일을 썰어 박은 접시를 놓고 갔다. 덕주가 두 잔째 술을 비우고 있을 때 뜻밖의 점내가 술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들어서서 선풍기를 둘러싸고 앉아 큰 소리로 잡담들을 늘어놓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주며 반갑게 맞았다. 점내는 점심을 막 먹고 오는 것인지 술집에 들어서자 카운터에 놓여있는 성냥통에서 성냥개비 하나를 집어 허리를 동강 내더니 쩝쩝 입맛을 다셔대며 이빨을 쑤셔댔다. 떡순은 점내가 그를 알아볼까 두려워 애써 고개를 숙였다. 아이 옥차야 나 쇠주 한 병 주라. 점내는 의자를 끌어다 선풍기와 가까운 탁자 옆에 비집고 앉으며 술집 여주인에게 소리쳤다. 쪼니워카 시절이 그리워 몸살이 나갔단께 우리 흔태는 그때가 황금 시절이었던 개비여 점내는 그러며 옆에 앉은 세탁소 남자의 와이셔처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낚아채듯 하여 뽑아 필터를 잘근 그리며 입에 물거는 불을 당겼다. 점내 저 잡글 또 바다 건너간 섹스폰쟁이 조지 생각이 나는 모양이구나. 두 업들이 소주 한 병과 안주 접시를 들고 나오며 술집 주인이 비아냥 그렸다. 조지 생각도 간절하고 토미놈도 잭도 무하마드도 로버트도 리차드도 그 옌병한 놈들이 다 환장하기도 그립당께 그래도 말이요 제일 그리운 건 역시 첫사랑이 당께 내 팔자를 개창시처럼 회가닥 뒤집어 놓은 그 남자 점내는 타는 담배를 탁자 위에 놓고 소주를 거푸 두 잔 채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목구멍으로 털어넣더니 술병과 잔을 옆에 앉은 세탁소 남자 앞으로 옮겼다. 한 잔씩 빨어. 어야 옥자야 쇠주 한 병 더 있어야 쓰겠다. 쪼니워카는 못 마셔도 쇠주라도 빨자. 이 집도 쪼니워카 시절이 좋았제. 대낮부터 무슨 술을 아까 춘자 음해하고 쌈에서 목구멍에서 불 나는 모양이구만 좌중한 여자들 가운데서 누구인가 말했다. 옥사야 얼른 술 갖고 와 이 마을에서도 그래도 이 오줌네 신세가 상팔자 아니여? 그까짓 똥상군 조햄버기보다 없냐 나째 미국엘간 깜둥이 흰둥이 두 아들이 출세해갖고 매달 애미용돈으로 백달러씩 보내주겄다. 본 남편한테서 난 큰아들 서울에서 택시 운전수 하겄다. 두째놈 사우디 가서 돈 벌겄다. 내가 그냥 복방석에 짜부라쳐 부렸당께 그런 뒤도 우리 아들들을 조햄버기네 딸한테 비교해 택도 없어 글씨 저번 때는 우리 깜둥이 한테서 편지가 왔는디 요번 가을에 저건 내외가 한국에 나와서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당께 자식 덕분에 비행기 타고 팔자이 없는 미국 귀경하게 생겼어 또 우리 흰둥이 새끼는 어쩌고 그놈은 빗값 번쩍한 차가 두 대나 되고 대굴 같은 집에서 산다니께 우리 내놈 새끼들만 생각하면 옴질 옴질 어서 죽겄어 점내는 어깨를 돌먹이기까지 하며 좌중의 마을 친구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점내의 그 같은 자랑을 텔레비전의 화장품 선전만큼이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점내는 좋겠어 점내 점내가 부러워 죽겄다 깨 오점내 혼자 우리들 하늘 다 풀었어 점내는 우리 마을의 스타란 깨 좌중의 친구들이 술잔을 비울 때마다 한마디씩 뱉어냈고 그때마다 점내는 자랑스러운 듯 어깨춤을 추듯 목을 휘저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래도 저 햄버기 할망구는 내가 양갈보지를 해서 깜둥이 흰둥이 낳았다고 숭보지 않던가 그럼시록 두 딸년들은 왜 그 짓을 시켜 괜히 점내가 세미나서 그런 거니까 마음쓰지 말어 시방 이 마을에서 점내를 숭보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려 점내나 저 한박구네나 다 안 굶어 죽을라고 헌 짓이었으니까 공주촌 사람들치고 춘향이처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간디 쪼니워카며 양담배며 깡통더게 살아온 우리들이 아닌감 저 한박구네는 양키들 똥 덕분에 살았고 말이요 전백이는 몸을 팔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키들한테 썰개를 판거요 몸을 판거나 정신을 판거나 매 한가지 제모 모두 다 쌤쌤이요 굶어 죽지요 죽지 않으려고 한 짓이었음께 공주지를 갖고 떼돈 번 사람 있간디 술집 주인 옥자의 말에 거짓 안 했으면 우리 시부모 두 새끼들 굶어 죽었을 것이요 하고 점내가 갑자기 차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그때 조 햄버기네 부인이 손목을 팔랑개비처럼 돌려 목덜미 안에 손바람을 만들어 넣으며 조작그름으로 옥잔의 술집 안으로 들었었다 그녀는 좌중을 한번 두려 두려 돌아보더니 의자를 끌어다 점내 옆에 비집고 앉았다 옥잔에야 나 시원한 맥주 한 병 주소 한여름에 목타서 워치케 쇠주를 마신단가 원 춘자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점내의 옆얼굴을 빳빳한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아니구먼 사람이 모두 몇인가 낙가정 야들이 꾸마 그려 쇠주병 치워불고 희아시된 것으로 야들병 줘 우리 영감 한 바꾸만 처먹는디 나도 기분 좀 내야 썩었어 춘자어머니가 짧은 목을 길게 빼고 손까지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그러자 점내는 소주병을 쥐어짜듯하여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도 깡그리 빈잔에 따라 마시더니 벌떡 일어섰다 억사야 옥사야 옥사야 옌병을 여기 쪼니워카 한 박사 내와라 이 집구석에 없으면 비행기 타고 미국이라도 가서 가져와 하고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울부짖듯 소리쳤다 덕주가 또 필시 두 여자가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의 술값을 계산하고 슬며시 밖으로 나와버렸다 하수곡의 답답하고 무더운 방으로 돌아온 그는 점례에 비해 너무나 무기력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녀를 만나려고 했던 마음이 희미하게 움츠러들고 말았다 점례는 참나무처럼 굳세고 싸움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처럼 떳떳하게 살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는 것이 무허미하게 생각되어졌다 그녀를 만나면 오히려 그녀 쪽에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여 서둘러 그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고 싶었다 점례한테 용서를 비느니 차라리 서둘러 달밭에 돌아가 고향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마음속에 겹겹이 홀메친 회안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점례가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을 본 그는 지난 30년 년 스스로 묶여 가책의 무서운 쇠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그 같은 마음 후련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제는 30년 전 그의 총불이 앞에서 비바람에 떨어져 짓밟힌 감꽃처럼 무수히 숨져간 사람들의 환영들도 뿌리쳐 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덕주는 오랫만에 마음이 가벼워져 서둘러 고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고향에 달려가고 싶은 발사심 때문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꼭두새벽 미명이 되기도 전에 하수곡에서 나왔다 새벽바람을 헤치며 걷는데도 이상하게 단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생이의 잎을 씹은 것처럼 목구멍 속이 개운했다 덕주는 심리길이 빠듯한 포주역까지 나가 첫차를 달 욕심으로 새벽길을 재촉했다 그리고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때 풀립같은 마음으로 점내를 사랑한 지난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천천히 음미하듯 기분 좋은 한여름의 새벽공기를 폐부 깊숙이 빨아들이면서 고향 뒷산의 양지 쪽에 평화롭게 누워 잠이든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부지런히 그려넣었다 비포장 비포장 황토끼를 지나 발바닥이 쩍쩍 달라붙는 4차선 포장도로에 이르렀을 때 소체를 가득 싣고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여자와 만났다 머리에 큰 타월을 쓴 것을 보고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덕주는 손수레 앞을 그냥 지나치려 다가 끙끙거리며 너무 힘들어 하며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가볍게 한 손으로 밀어주었대 그래서 여자가 어둠 속으로 뒤를 돌아다 보며 숨가쁜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목소리로 보아 젊은 여자 같지는 않았대 새벽부터 어디까지 가시우 덕수가 손수레를 밀고 있는 한쪽 발에 힘을 쏟으며 물었대 여기에 도해지 상사꾼들한테 팔거라우 여전히 헐떡거리는 목소리였다 이렇게 한구루마 끌고 가면 얼마나 버시우 너머밭에서 새벽마다 한구루마씩 떼어다 파닝께 개우 내 혼자 목구멍 풀칠이나 하지라우 혼자라니 식구는 없소 자식이 넷이나 있었는디 애미 몸뚱이가 걸레가 되도록 애써 키워놓은께 제 앞길 가릴만하자 모두들 애미 품을 떠나가 뿔더만 되졌는지 살았는지 기별조차도 없당께요 부려 막심한 아들들이군요 말짱 이 애미 잘못이라우 내 잘못이니께 그놈들 원망 안어요 여자는 푸념처럼 숨가쁜 목소리로 말하고 나서 잠시 손수레를 멈추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깊숙이 머리를 사면 타월을 벗겨 얼굴과 목덜미의 땀을 닦았다 아스팔트 위에 미명의 마지막 두꺼운 어둠이 괴로운 삶의 껍질처럼 천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덕수는 수레를 끌고 있는 불쌍한 여자와 아들 사랑으로 두 어깨를 숨추듯 돌먹이던 점내를 비교하며 몇 번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순간이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천천히 갈라니께 먼 점 가시시오 여자가 땀을 닦아낸 타월을 툭툭 돌며 덕수를 돌아다 보았다 그 순간 그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동쪽 신장로 끝에서부터 트여오는 아침의 하늘빛에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 점내가 분명했다 내 걱정 마시고 먼 점 가시라니께요 그저야 점내의 때까지처럼 꺾꺾 울리는 목소리가 화살처럼 그의 심장에 슴득하게 꽂혀온 것이었다 갑자기 점내가 30년 전 어둠 속에서 그가 들이댄 총구를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처럼 그 자신이 그녀 앞에서 무참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덕수는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고향에 돌아가는 일이 천당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되어지면서 다시 기침이 쏟아지려고 하였다 자동차가 타급하게 클랙션을 울리며 미명을 가르고 달려오자 그는 헤드라이트를 피해 몸을 돌렸대 걱정 마시고 먼 점 가시라니께요 점내가 담배를 피워물고 새벽바람 속에 연기를 내뿜으며 덕수의 옆으로 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수레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곳에서 도망치듯 손수레를 끌었다 나 혼자서도 문제없이 끌고 갈 수 있으니께 내뿜시라니께요 덕수는 점내가 한사코 만류하는 것을 못 들은 척하고 더 빠른 속도로 손수레를 끌었다 채소를 가득 실은 손수레는 점내가 살아온 삼처럼 무거웠다 아니 덕수 자신이 지난 삼십여 년 동안 짓눌려온 가책의 무게만큼이나 짐스러웠다 새벽부터 둘이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며 밀며 지나온 아스팔트 길의 등 뒤엔 희번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으나 수레가 도착해야 할 포주역의 서쪽 하늘은 아직 두꺼운 어둠 속에 덮여 있었다 혼자서도 문제없는디 손내는 젠 걸음으로 손수레를 따라오며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얗다 하얗다 감사합니다.